종숲 종숲 방송중? 뭐야 기어리형도 있네? 아 오늘 월요일이지? 방송 켜 그러면 참고로 칠 때까지 지면 끝 지면 거기서 우리의 모험은 끝 아 디코를, 디코를 해야되나? 디코하면 나 그 헤드셋 해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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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등부 아, 62개월 구도 왔습니다 외국어 구도 익숙한 소리를 에쉬 에쉬 서폿 에쉬 서폿 카운터 타릭 노틸 타릭은 왜 서폿이지? 노틸 근데 이거는 플래티넘이고 실버 에쉬는 암호모였네 빨리 오세요 3년 구독 감사합니다 김나방님 빨리 오세요 티어마다 다르죠 왜냐면 그 숙련도가 다르니까 어려운거를 하위템에서 하위티어에서 잘 못하니까 그리고 아래 아래티어는 잘 물리니까 다르지 엄연히 다르지 상대 빨래하세요 다 AP네 빠밤 빠밤 바밤 하더라 빨래하세요 티어 실바 우리 들어가네 막 우리 막 들어가 좀 짧아 거리가 좀 짧아요 이쪽 거리가 좀 길어 대신 들어가는거 성공하면 다 다 다이아 이렐리아가 다이아가 왼쪽 이렐리아가 오른쪽에서 습격을 해 그래서 3방향에서 치면은 어쩔 수 없지 아 집에서만 하다가 여기서하니까 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촌 아 정수야 반갑다 빨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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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빠지 그정도로는 서포팅을 할 수 있겠어? 어? 아니 전멸 빼는데 뭘 그 정도야 맞췄어 이제 전멸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말지 가지말지 그래 설득 설득하는 것도 서포터의 역할이야 설득하는 것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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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가 오고 날이 더워 근데 이거 부시로 가면 좀 위험할 수 있어 두 명이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상대 두 명이 보였지 하지만 세 명이 별동대 세 명이 별동대 세 명이 별동대 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구찌 저기 갈 필요는 없어 구찌 저기 갈 필요는 없어 기다리다 갈까? 오오 그럼 보호 보호 선수보호 Q를 벽에 한번 써 그치 근데 별로 안달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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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나가 달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는 생각을 하게 돼 넌 체력이 달았네 어 오케이 돌아오는 거 하나 먹고 이렇게 이즈리얼이 좀 난린데 아아 메섭게 때리네 아파 나 굉장히 아파 지금 11과 8이 짧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츠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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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막 막 쳤다? 2랩? 2랩? 저쪽도 1랩 저쪽도 2랩 에와드 오케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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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고 저녁에 빠졌고 탈침 뺐고 탈침 뺐고 오케이 이리 견 이리 견 이리 견 우린 점화가 남았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에잠킬로 나 피스킷 있으니까 한 거 먹어 피스킷만 한 게 없지 어 오케이 고기가 더 맛있긴 해 맞아 죽고 내가 맞아줬어 맞어 와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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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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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해 안 까지 그치 안 까지 왜 가 아 힐 있거든 아 아 까리 오케이 잡아줘 고쳤나 오케이 이거 왕보면 될꺼 어 다이애나가 다 긁나? 아 다이애나가 다 긁어져요 아 더블킬 그래 자 체력 1이야 그래 정수야 응 36이야 이게 뭐야 체력 36이라고 아 그래 보통 1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야 너 FPS 못하지 자 고고고고 자 탑 오케이 중요한 거 아니죠 중요한 거 아니야 스몰 턱 다이애나가 한 번 해줬어 우리가 양념 해놓고 오 다이애나 너무 좋았어 다이애나 응원해 응원해 다이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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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져요 다이애나 긁어노 나 어시 하나 들어왔거든 넌 두 개 들어왔네 쓰갈 아니 같은 편이야 욕할 거 있어 아 맞아 욕할 거 없지 좋은 거지 모두에게 좋은 거지 약간 우리가 약간 들어왔어 약간 상대 스펠 하나도 없고 난 전멸 있어 그치 나 점화 곧 돌아옹 오케이 팔층도 곧 돌대 안 땡겨 라인 땡겨 한 번 찌끄리고 싶지 그치 찌끄리고 싶지 찌끄리고 싶지 부시를 장악하는 자가 딱 딱 여기 딱 여기 아 부시를 장악하는 자가 냉장해 이러고 니가 그러고 있으면 상대는 경험치 구경도 못해 아 아 근데 아파 맞지마 맞지마 아플 수 있어 아 부지발 명거다 마나마스죠 마나마스죠 여기 딱 걸쳐놓으면 상대 괴롭죠 손도 못 쉬죠 어 서포터를 좀 하는데 디나이가 좋은데 좋죠 지금 CS로 못먹죠 지금 밀리는 라인이라서 어 사례 사례 아 여기 남았어 쟤네 또 프리미크까지 나와 오늘 힐에 한번 긁어주고 화이트 어 화이트 아 화이트 아 굉장히 잘 되겠어 이줄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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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용이 때림 용이 때림 용이 때림 용이 때렸어 저맥 저맥 저맥제 같이 갑자기 이거 갑분 나는 다운 먹어 라인 먹어 야 나도 하나 먹어 탐 졸대 도와줘 와드도 하나 봐가지고 나 직간다 응 나도 이거 이거 직갈거야 나 위험하다고 칠려고 했는데 시야가 됐네 왕장있어 잔인해져 버리고 왕디 롤좀 하는데 나 못 참아 나 이런거 못 참아 티모가 티모가 선방 바텀을 키우고 있는데 이쪽 다이애나가 탁월한 선택 어디가 에이스 라인인지 눈치챈거지 눈치챘어 아 1킬씩 사이수게 먹었네 좋아 분위기좋아 저쪽 바텀은 아마 바텀은 용먹고있을듯 용 우리가 먹었어 방금 니가 먹은거야 밀고 전령 갔다와도돼 오케이 넌 11이니까 들어가있어 싫지? 들어가있는것만으로 불편해 불편한감정 막 피어올라 들어가 불편한감정 피어올라 다 빼고 어 전령 그냥 먹겠네 잡구 잡구 미드야 오케이 여기 와드하고 올게 와드하고 올게 자크는 저기다 하는게 맞지 오케이 오케이 저기 맞지 저게 맞아 아까 죽었지 또 큰거 니가 먹어 저거 할라 뺐어 다음에 나야 먹었지 먹었어 안들어왔어 너 들어왔어 들어왔어 내가 여기로 어어 자 숨어 또 숨어 열받게 또 숨어 또 숨어 세상에서 제일 열받아 난 여기있어 나 맞았어 오케이 여기까지 전멸도 뺐어 저걸 안썼으면 죽었어 저거 이지리얼이 좀 느낌이 없긴 하다 반응이 좀 느리다 자크 미드야 계속 없어 어 완전 푸쉬해 음 완전 푸쉬해 지옥 보여줘 지옥 있다면 여길까? 흥 상대적지옥 우리는 천국 지옥이 있다면 여길까? 지옥이 있다면 여길까? 지옥이 있다면 여길까? 지옥이 있다면 여길까? 아 지옥 같겠다 저거 빠졌어? 도망가기?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죽은 목숨이야 자크 미드 여기 시압 피해주고 다이애나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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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고 이거 왕 먹을거란 말이지 한 번 그냥 쫙 밀어버리게 자크가 오게끔 자크가 오게끔 자크가 오게끔 얘도 유혹 유혹 안일하게 계속 안일하게 가는게 날거같은데 종일하게 여길 어? 매도 썼어? 매도 썼어? 어 썼어 썼어? 아 궁 있어? 터져 버렸어 터져 버렸어 터져 버렸어 터져 버렸어 나 궁 써서 오오오오오오오 그냥 터져 버렸어 풍선처럼 하나도 안 맞췄는데 풍선처럼 터져버렸어 그리고 이렐리가 땄어 갱 왔는데 그냥 짝 박수로 터졌어 어? 잡아줘 잡아줘 이런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어 나댔구 어 자크와 자크와 보필 보필 한번 해주고 어 넌 거기 있어 보필 한번 해주고 용 이제 나오니까 아 나 이거 한번 나 터트리고 와야 돼 왕왕왕왕왕왕왕왕 왕왕왕왕왕왕왕 왕왕 긁자 자 이거 cc가 많아 cc가 어 나 벌써 크락킹하고 어 신속 신속신 어때 느려지게 하는거 좋아좋아좋아 신속신 뭐야 우웩왕왕왕 인속 시인 보탐도 앞살 정글 퍼드 이바자리는 내가 못했냐는거죠 맞아 나 다 못했어 안타깝게 너 미안한 얘기지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뭐야 왜 아군이 다 안겨 뭐야 누구야 와드 아니 밀어버릴게 다이브할거야? 해야지 아 굉장히 빨리 밀는 중 자 가재 가재 자쿠도 온다 무리하지말자 다행히나 탁월해 탁월해 자쿠 자쿠 내려왔어 내려왔어 그럼 안싸워주면 자쿠 헛걸음 여기 몬스터도 없는데 영원히 대결할 순 없지 영원히 대결할 순 없고 어허 아허 일부러 당하지 일부러 맞을거 그랬나 타이애나가 안갔어 아까 칼려다가 중약이 짧았네 어? 나 맞았다 파워리 우리 밀려놓자 나 못간다 파워리 파워리 이제 간다 타이애나 패키 그거지? 응 전력 전력 내기와 윤도왕 CS 10개지? 굉장히 다행이네 거기는 비 마녀야? 어? 비 마녀야? 어 비 마녀 이리와 이리와 뭐야 아 이상하게 아 거기 왜 들어가 아니 LC 궁이 안와도 지금 사람들이 안오는데 백업 오겠지 여기 다 부수면 아 흠흠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니가 키우는 내가 있어 헤헤 라덱도 좀 이상해지는데 나 지금 굉장해 그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X2 티티티 티티티 티티티티 티모 이거 벌써를 잃었네? 나 일로 가면 안될거 같아 히히히 티모 안보여 버리게 용 생기는데 내 절 안했으면 이제 온다 애들 온다 난 용으로 간다 나 저쪽 있으면 자꾸 사망 소식들 해서 안갈래 내 옆에만 붙어있어 저쪽 약간 감정적이야 휩쓸려 점점 아 죽었네 야 다이애나 제대로 터졌어 좋아요 좋아요 다이애나 사랑해요 음 좋아 아 좋아 모델궁 아까 빠졌잖아 그치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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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애나 싸라해요 싸라해요 다이애나 싸라해요 아 내가 막아줘 스틸 막아줘 빨래하세요 나 없어 나 멀어 다이애나 지금 너무 호방함 다이애나 이를 따라가면 안돼 이를 따라가면 안돼 어디가 이를 따라가지마 다이애나 따라가 이를 따라가면 사망길이야 못하게 담아 담애나 빨래하세요 아 자크가 빨래하세요 점점 0 내가 안죽었으면 됐어 맞아 너한테 그 현상금이 걸렸기 때문 굉장히 많이 걸렸어 비싼 못 아 이를이 자꾸 좀 약간 오바를 하네 밝히면 원래 어른들은 생으로 들어오는 meeting 저쪽 자크 있으니까 나도 자크 가고있거든 자크의 정령 자크가 열렸어요 뿌잉뿌잉 우리 삼룡도 챙겼네 어어어어 내가 와드 지웠어 지금 지워? 뭔데 지워 나 궁있으니까 자신있게 들어가도 돼 이를 또 기분내다가 끌려갔는데 아니 우리 다 죽지 않을까 오 이를 뭐야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오우 오우 미친 이레일이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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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이레일한테 휘둘리면 안돼 지금 이레일한테 휘둘리면 쟤 지금 기분 내고 있는데 아크 아크도 근데 자기가 그거 잘됐다고 생각해서 안죽어 자크 와아 자크 너가 왜이렇게 세? 자크 왜이렇게 세? 자크가 템이 잘나왔네 나 이제 도밀릭 나오거든 도밀릭 나오거든 도밀릭도 까갑 잠깐 까갑감 자 그 회복력 줄이는 거 가야되나 어 치감? 좋지 담불 나도 잡고 빨리 올리고 이를 쪽은 가지말자 아 자꾸 가야 이상해진다 걔가 알아서 하나 따고 죽고 하나 따고 죽고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있으니까 또 다이애나도 온 것 같아 맞아맞아 우리가 가주니까 싸우는 줄 알았어 가지마 이걸 잘 파악을 해야돼 성향을 MBTI를 파악해야 돼 약풍 없어 난 없어 호기롭게 상렌즈 어? 잡고? 잡고 없으면 저쪽 아무것도 아니거든 잡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어 우리 다 있는데 우리 다 있는데 와드? 내가 지웠는데 아니 내가 지웠으니까 알지 오오 나이스 가이예 나 빠져나가 도망가 지켜줬어야 됐나? 가지마 아 이거 가야돼 말아야돼 아 이거 못 썼네 아기 자크 독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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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 분열얼 아 나 이거 살았을 것 같은데 아기 자크 아니 이제 잡아 오히려 좋아 수퍼티모 저쪽 약간 희망 생겼다가 아 근데 이렐이 좀 약간 호방해 아 얘가 좀 약간 걸어오는 사람 안말리고 마다앉고 다 싸우고 눈에 보이면 일단 깃발 꽂고 시작하니까 호방해 호방 11킬리네 또 안가 돈이 부족한가봐 자 시야 아래쪽으로 잡아 어 이렐이 잘 컸어 우리 이렐이 쪽으로 가자 이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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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가 열렸어요 ㅋ 그래 이렐은 이렇게 저기 교란 네 이렐이 이렇게 해야돼 그래 자크가 열렸어요 보이고 그래 가야겠다 바로 내거지 이렐이 아마 혼자 살 때 이랬을거야 아 왜 일로와 뭘 막아줘 ㅇ 어필 오는거 똘또이 약간 자기의 강함에 취해있는거야 멈추질 못해 멈추질 못해 그니까 이거 그거야 그거 알지? 만화봤지? 누군가 날 멈춰줘 누군가 날 죽여서 멈춰줘 이 저주받은 육신 자꾸 살생을 하게 돼 어 그런거야 아 아래쪽으로? 우리 근데 티모한테 붙을수도 없고 티모한테 붙자 아래 티모가 낫네 다이애나쪽으로 다 올라가니까 빨리 가세요 티모쪽으로 오래부터 미드로 갈까 그냥? 너 어디가? 어디가는 겨우 티모는 뒤로 갔는데 티모는 뒤로 갔는데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미드는 이미 억제기를 밀었어 다이애나쪽으로 붙자 반대쪽으로 붙자 이레리 반대쪽이 신호인데 이레리 안보여가지고 이레리 센터 뒤에 있어 그래도 우리가 앞에 있는거야 올라가 올라가 어 난 거기서 멀다 티모가 있다 또 억제기를 밀었어 탑으로 가 나 또 미뤄 또 미뤄 또 미뤄 엑시내려 으잇 못가 계속 옆에서 사이드 사이드 도망가는거 어우 굉장했어 어어 압승 아 좋아 너 오늘 또 골드 가고싶어서 그래? 응? 오늘 또 골드 가고싶어서 그래? 니가 가고싶은거 같은데? 니가 가고싶은거 같은데? 아이 나는 뭐 대화에 연연하지 않지 묵은 드래곤 어..묵은 드래곤 어우..스비르 틸 괜찮았어? 틸 미쳤는데? 오 나 골드로 승급했대 아닌가? 그거 전략적 팀난트 아 전략적 팀난트 아 전략적 팀난트 원조롤은 실버 2야 아 실버 2야? 흐흐흐 흐흐흐 아 괜히 설렜잖아 실버 2야 갑자기 종사야 지는순간 바로 끈다 아 알았어 지는순간 바로 꺼 내가 마침 밥을 먹고 있는 중이어서 밥을 먹으면서 해도 될까? 어 밥먹으세요 비가와서 차돌박을 하나 그려봤거든 그 너 안 질리냐? 야 이거 차돌박이를 추가했더니 더 맛있어졌어 차돌박이를 1kg를 사가지고 넣으면서 샤브샤브처럼 먹고 있어 그 머리..뇌에 회전하려면 당군이 많이 필요한데 그.. 당군? 응 고기에 있는 고기에 있는 또 당군이 넌 점심 뭐 먹었어? 나 컵밥 아.. 맛있었겠다 그.. 찻잠 먹으면서도 내가 먹은 컵밥이 생각나? 어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하하하하 분명히 지금 찻잠을 먹고 있는데 컵밥이 생각나는가? 같이 먹으면 맛있어 컵밥을 생각 떠올렸었지 같이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이유는 다른 맛이지 않음 하하하하 그치 너 얼마전에 히오스 중계했더라 어 하이드 선생님 하이드 선생님이 계속 그거를 그.. 피쉬님이라고 그.. 후원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피쉬 브로스 무슨 히오스 대회가 이제 사설로 좀 열리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전 프로 전 고수 분들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 아.. 이거 뭐.. 첫번째는 뭐.. 제일.. 일단 뭐.. 이거.. 제라스 밴하고 너 뭐할꺼냐 스웨인.. 스웨인 가는거지 스웨인 가는거지 스웨인이면 첫픽 스웨인 제라스 밴하고 스웨인하면 어? 뭐지? 미드인가? 이럴 수 있어 모르가나 변할까? 아니 모르가나 상관없어 상관없어? 나 그런거 짜리 나 루시안 이즈리얼 그.. 팔 좀 긴거있지 견제할때 나 좀 열받게야되는거 오케이 오케이 열 안받고싶은게 바로 서일스에잉 어.. 스웨인 된던데 스웨인과 잘어울리는 원딜 뭐가있지? 없어 루시안은 왜그러냐면 이 날리면은 피해 대시로 아아 개짜짓나 그리고 2를 내가 다른데에다 맞히잖아? 서포트를 맞히잖아 내가 2가 빠졌잖아? 대쉬해서 존내패 갑자기 아.. 폭들이지 어? 지금이네 내 궁 가져가면 사일러스 신나네 그러네 에시진 응? 에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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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아니 지금 저쪽 상대 좋아 항상 너 먹을거만 생각하네 어 챔피언도 너 먹을거만 생각하고 어 나만 생각해 상대가 뭐라하든 이기면 되니까 아 이쪽 오른쪽은 아예 안보네 아 렉사이다 직스 어때 B1D 근데 너무 AP에 좀 치중돼있잖아 아 그래 리포 케이틀린 인형구독 감사합니다 아 광고매너 케이틀린? 케이틀린 케이틀린 한번 보여줘 아 별로 안좋아 안좋아? 응 응 나 하고싶으면 해 하고싶진 않아 땡검 케이틀린 한번 하자 케이틀린으로 좁패냐 아 케이틀린 막 신나게 때려도 막 그 따윤니님 하는거 봤거든? 신나게 때려도 안달더라? 딜이 좀 초반에 약해 계속 때려 진짜 진짜 꾸 진짜 완전 꾸겨 넣었거든? 꾸겨 넣는데 안돼 이정도면 근데 케이틀린이 뭐 큰거 아니야? 아니야 막 잘 나쁘지 않았어 한 막 한 2킬 2데스 뭐 3킬 2데스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오.. 오버데스는 아니었어 케이틀린 딜이 좀 약하긴 하지 하지만 나의 케이틀린은 다르다 라인전부터 아니 따윤니님 진짜 딜 되게 잘 넣었는데도 이게 캐릭터 자체가 좀 약간 딜이 안 박히는 캐릭터 같아 이 코어가 지나야지 박힌다고 그러더라고 맞어 맞어 돌풍 고용포 무대 돌풍 고용포 돌풍 고용포 돌풍 고용포 이런 상 무적이야 어 그럼 뭐 우리 4명이 다 쌌는데 은진씨가 캐리해가지고 이겼어 어 자랭을 4명이서 했거든 어 근데 아 그 다른 한 명이였어? 어 어 근데 우리가 계속 던지는데 계속 이 악물고 다 피하고 다 맞춰서 이기 은진씨가 근데 은진씨는 아니야 진짜 어디 그랬어 은진아 사랑해라서 은진씨 남친 같아 근데 은진씨라고 근데 은진씨는 아니야 은진씨 남자친구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짝사랑일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어 어 에시보이터 그리고 은진씨가 가상인물일 수도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창작물에 나오는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상상했어 군화의 핏자국간에 진흙이 덮어줄것 우리 바텀 라인전이 쎌일것 같은데 왜 집까지? 왜 집까지? 왜 집까지? 왜 집까지? 페이크야 파이크 없어서 심심해서 누른거야 아 느슨해 있는 아군에게 긴장감을 그치 그치 파이크는 왜 저기있지? 파이크는 왜 저기있지? 황대 황대 블루한번 스트리밍을 확인한거 같은데 황대 블루 어? 뭐야 어? 저거 파이크 봐줘야되나? 한번 가봐요 내가가? 아가다 황대 다 안다 너 이제 삐진다 황대 오바했는데 저 파이크 죽었는데 안죽었어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가기엔 좀 너무 멀었어 맞아 근데 파이크도 와줄거라곤 생각 안했을거야 근데 저 저 어떻게 해? 근데 죽었으면 피 피 별로 피 많아 파이크 왜 피가 많지? 숨었다가 나오면 시야에서 사라지면 피가 차더라구 회생만큼 죽었으면 아 우리 일회? 왜 일회 많야냐? 우린 둘이 먹었잖아 우리 지저먹어 아 아 우리 쪽팔틴다 아! 어 나 CS 왜기만 미치지? 11초 너무 편하게 살아나 아 왜 안맞지? 되게 못맞추네? 괜찮아 한번만 잘 맞췄데 저 1회비인데 왜 깜치지? 아씨 짜증나 엑사이비드? 한대도 못맞추네 아 마드 나 하나 맞췄어 오 좋았는데 아 나 맞네 이거 맞추면 피도 찬다 렉사이 올거같은데 미드에 있었는데 렉사이 왔다 아 렉사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셋 넷 흠 그렇지 하하하하 이것도 5원 아씨 에쉬까지 먹을 수 있어 이거 어떡해? 놓고가? 그냥 어 냅두면 우리 쪽으로 오케이 나쁘지 않겠어 스윙은 킬 먹으면 좋아 세미킬 먹으면 좋아 결국 어떻게 될지 알려줘도 저렇게 남자가 더 밀고인 포션? 안 가 제국도 좋아요 서포트는 돈 모으기 힘들어서 제국도 가 첫번째 하나 일단 또 더 더 더 멍청이들 아 발동시키 아 마나빼기 마나빼기 아 발동시키 아 아 저걸 쳤지 우리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일 필요없어 주인공일 필요없어 아 전반은 주인공이었는데 주인공일 필요없어 렉사이 렉사이 미드 렉사이 미드 렉사이 미드 렉사이 미드 렉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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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사이 미드 우리가 주인공이 필요없어 그렇다고 너무 엑스트라 할 필요도 없는데 렉사이가 잘 큰 렉사이가 아닌데 그럼 나이스 카밀이 죽었다 이제 오 나이스 카밀이 우리가 주인공이 필요없어 이런파는 어 주인공이 필요없어 이런파는 전형적으로 그냥 그냥 하면 돼 그 자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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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카우트 오케이 여기가 여기 어어엇 어어씨 에스궁이 맞았네 윈공일 필요는 없지만 너무 그린데 근데 우리 나쁘지 않아 피에스는 없어 니덜리 니덜리 전투가 끝나면 까마귀들이 오식할 거다 니덜리 힝 지지 아우 존로 굉장히 아파 지금 XI가 우리 체력보고 바툰이 올 것 같은데 좋아 그럼 좋지 나도 가만히는 안있어 나도 악마변신있어 악마랑 개양맺은거였어 굉장히 잘했어 어 날라왔다 악 나쁘지 않았어 날 두려워할 줄은 아는 멍청이들이라 이거? 엑셀 가져봐 엑셀 가자 가자 엑사이 쿨 바툰 가자 아 어? 렉사이 렉사이 우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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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났네? 아 저 죽였다 아 저 저렇게 돌았다고? 아 천명 빠졌음 또 불? 아 야 이거 저걸 어떻게 하지? 막 당해야되나 저런가? 근데 저 렉사이가 들어갈때 사라졌다 들어오는거야? 궁극기가? 아예 사라졌다가 튀어나오면서 너한테가 CC가 좀 많은데? 뭐 조리 하나 나오면 뭐 아 아 요거 쉬고 가야되네 어? 이미 예상하고 있는 위험 아무 일 제도 어? 사일라스 못날렀지도? 어 용친다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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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서워 너 일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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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까준다 다 까져 우리 친구 다 까줘 아 나 치카 따고싶은데 돈 너무 많아 치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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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파턴 가야겠다 잡나 잡나? 애가 없으니까 잘 잡는데? 나 치카카 다시 깐다 1대1이니까 괜찮지? 어? 괜찮지 괜찮지 아이씨 위렬도 위렬도 쫓진 않아 아일로 죽였어 사일로 사일로 아까비 알쓰 고제요 파이크가 좀 느낌있어 응 파이크가 좀 느낌있네 선택은 불변의 법칙이다 진실도 아 카멜도 좋고 포턱을 파괴했습니다 이건 약간 빨개진거 같은데? 기미탓인가? 너? 너 빨개졌다고? 어? 와 근데 캐릭터가 진짜 많나? 아 워윙이 궁써서 그런가? 뭐라도 잃을 줄 안다보니 말이야 뭐라도 잃을 줄 안다보니 말이야 아 아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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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이 안박힌 이게 진짜? 오케이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샤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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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림돌 어 수당도 나왔고요 니 몫도 챙겨주지 라이너 더밀거 같은데 죽을라나? 핸라인더? 룡나옹 곧 룡나옹 됐어 아 룡나옹 어? 바로? 나 와드 해놓을게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흑 난 그 암흑을 통해 본다 위험포 라믹 흠흠흠 아픔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스파프트 이번판 치열한데... 헤헤 암흑 선택의 결과가 따른 것 잘 알고 있다 어? 나 죽는다 아우씨 오지만 날 주고 사이버스 내렸으면 이득인데 가둬 가둬 아우 흠흠 와 파이크 굉장히 잘하는데? 파이크 느낌있지? 응 오우 방금 뭐야 먼저 터트렸나? 아 땡겼나? 올라가는걸 끌었구나 오우 미쳤어 굉장히 못 썼어 여기 싸운다 되게 오래 싸우네 타이버스 바로 치라고? 철령 출발했다 안 보여 안 보여 아우 샷 끓는 이러면 뭔데? 헤헤헤헤 우리가 주인공일 필요없어 우리가 주인공일 필요없어 항상 주인공이면 어? 2티어 아니야 근데 저거 뭐야? 우와 근데 왜이렇게 잘해? 와 잘한다 실버 이정도 되면 한 이정도인가? 이거 막아야되는데 실버치곤 잘하는거같은데 파이크가 파이크가 아니고 박치기한다 박치기한다 못박치기 못박치기 흠 사망남자에 파이크 흠 따라오지 흠 흠 흠 흠 흠 제압되었습니다 기울었네 기울었네 기울어쓰 공정하게 싸우라고? 그러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렉사이 가라야되죠 파이크 파이크 흠 학생 초erving 여기도 헤헤헤 기울었네 터뜨린 터뜨린 고고 고고 어느새 제압골이 붙었는데 우리? 우리도? 우리도 주인공? 이제? 우리도 주인공일지도? 힐하니까 이거 왜 사찍어? 아 이거 땜에 샀구나 찐동한다 찐동한다 나이스 흐흐 흠 흠 흠 ㄷㄷ 아 저 월기 안내었나네 아 뭐야 흠흠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와드가 있었나보다 알고 간거 보니까 흠흠 주인공이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필요없어 한 조연정도는 올라왔어 지금 그래 내가 이거를 터뜨렸네 내가 나 혼자 매복 나 혼자 싸움 나 혼자 쾌감 아 주인공 주인공은 항상 맞으면서 싸워 아냐 싹 궁 쓸 때 싹 어그로가 딱 풀리면서 살아남아 그게 주인공이야 그리고 또다른 주인공 파이크 또 사라지면서 또 먹어 오와우한테 벗어나기 힘든데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 어 이거 이러면 워이블 드리블하면 어? 어 이거 카미리 시간을 끌고 잡았다 미쳤다 카미리 저것이 주인공 그리고 자연치유됐어 카미리 어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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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치유됨 진정한 주인공 어차피 오 오래된 상처의 고통을 좋은 깨우침이지 요 요뜨 싸우나? 아 아까 아 뒤도 안 박혀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많아있다 많이 남았는데 오겠다 너한테 오겠다 나도 집 한번 하나 더 밀고 집 갔다와서 같이 밀어 어? 뭐야? 우와 하지만 네가 시간 끌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좋고요 집에 가서 사면 되죠? 집에 가서 사면 되고 도 의도했어 악퐁 마지막은 악퐁? 와드를 사는게 맞나 악퐁이 낫나 전설템 안 사냐고? 아 그러네? 전설템을 안 샀네? 제국의 명령 아 이게 이게 제국의 명령 갈려다가 안간거였구나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템이 왜이렇게 약하지? 어 어 어 템이 있거든가? 기다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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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야돼 이거 사면은 이거 주문력 올라가 봐봐 주문력이 지금 310이잖아 410일 돼 와 갱 괜찮아 괜찮아 어 어 나 나 나 내쭉해 오오 뭐야 뭐야 와 애쉬공을 나이스 이거 먹고 나이스 가자미도 밟으면 꿈틀한다 파괴했습니다 끝나나? 살려줘 죽어라 어 맞아줘? 와 카멜 미쳤네? 광장한데? 우리가 주인공은 필요 없지? 우리가 주인공은 필요는 없어 우린 조연 근데 좀 잘한다 그니까 부캠가? 하이크는 부캠 냄새 약간 났어 카멜도 왜냐면은 타워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니까 계산이 딱 선거야 맞아 그쵸? 카멜 줘야지 너 카멜? 나 파이크 아 근데 니달리도 잘했는데 니달리도 잘했어 고민되면 날 좋은데 야 원래 듀오는 안주는거야 아 오케이 공간아 응? 나 잠깐 이거 먹은 것 좀 치우고 올게 1분만 기다려주면 치운다고 해놓고 또 먹는거 아니야? 아냐아냐 나 그렇게 돼지같은 놈 아니야 안 끝나는데? 뭐 나 아까 뭐 받았다고 했는데? 모로가나 빅비트 감사합니다 이거 나 이거 많이 모았는데 여기로 이거 이거 지를까? 이거? 이거? 이거 파편? 구? 구환할까? 야 이거? 아 나 별수호자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거 더 모으면은 스킨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렐 스킨 받게 이거 돼? 이거 딱 아쉽게 안되게 해놨나? 아 그래? 안줘? 스킨을 샀을 때 크로마? 그럼 이거 만약에 받으면 크로마 권? 크로마 권만 줘? 크로마 권? 권리? 현질 했을 때 들어와요 그러면? 크로마 권리 크로마 권 그럼 이거 하나 칠하자 아 가자 아 위에 있네? 저거? 너 언제 들어왔지? 너 별수호자라고 이거 하나 질러 게임하면 이걸 줘 몰라? 너 뭐 스킨 하나 갖고 싶어? 나? 어 나 하나 보내 하나 해줘? 2연승 했으니까 하나 주는거야? 아 2연승? 오케이 프리미어 수수께끼 스킬 줄까? 랜덤으로 가는거? 아니면 뭐 근데 랜덤으로 가면 나 없는것도 나와? 캐릭터? 어 란즘 상도 하나 보내줘? 난 챔프 폭이 적어가지고 그래 란투만 하셔봐 오케이 아 본인인증을 알아냐네 이거 할때마다 본인인증을 알아냐냐? 그만하지마 그만하지마 귀찮으니까 하지마 하지마? 응 나 스웨인 서이 스웨인만 해요 저는 아 스웨인으로 하나 줘? 아니 난 서이 스웨인만 해 지금 서이 스웨인인거야? 서이 스킨 서이 탄거 아까 서이 타잖아 아 장미 것들고 그랬지 연해세포 어 연해세포 풀로 있는 풀 수웨인 연해세포 풀 수웨인 연애하고 싶어? 응? 아니 서.. 수웨인이 그 스킨이 이뻐서 꽃종련 수웨인 정련 하나 보냈어 아 보냈어? 응 알았어 잘 쓸게 뭐야 펄스건 리븐이라고? 어떻게 알아? 펄스.. 펄스건 리븐이 갔어? 몰라 그러시는데 자매 펄스건 한번 해봐 좋은거 아냐 펄스건이면? 비싼거 아냐? 개꿀 아냐? 몰라 왜 안나오지? 아 시바 왜 얘 뭐야 이거 기계공항으로 만든거 기계공항으로 만든거 기계공항으로 만든거 얘? 팔이 왜 이래? 이즈리얼 약간 좀 뭐 파란색 나가는거 아냐? 칼 부러진 팔 부러진 칼 아냐? 얘 리븐 칼 부러졌지 근데 왜 팔이 부러졌어 랜덤 내가 너무 안쓰는게 너무 많다 폭탄이 너무 많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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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써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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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비행사 노틸? 노틸 노틸은 그 뭐야 도자기 도자기 노틸 아는데 아 경보다 네 나 나 되게 놀라운 사실을 지금 알았어 뭐 나 지금까지 소리를 안 켜 놓고 하고 있었어 공격 아 그래서 경영 왔을 때 몰란거야? 어 어 뭐 이상하더라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한거야? 몰라 신기한.. 신기한 녀석이네 누구로 나를 조종할 수 있는가 뭔가 어쩌.. 뭔가 이상한 이질감이 느껴졌었어 그러면.. 근데 이걸 인지한 순간 진다? 으흑 흫흐흑 오히려 정보가 덜 들어와서 이긴 걸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어 이걸 인지한 순간 소리를 의식하면서 몬스터 때리는 소리 다.. 썩엉썩엉 소리 다 들리고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상하더라 하지만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이상한 소환사 김종김 그거 나 다 봤어 12편까지 나온 것까지 재밌더라 아 그래? 나 최근에 또 못 봤어 나는 지나가면서 켜져 있으면 봐 안 켜져 있으면 봐 나는 재밌다 그래서 갓보기가 항상 추천해서 찾아봤어 근데 재밌더라 아 잔나 잔나 잘하면 돌진하는거 다 막자 차라리 저게나 저게 직관적이라서 차라리 직관적이라서 차라리 직관적이라서 노틸 카밀? 노틸이면은 진짜 타릭이야 진짜 타릭이야? 세주 아트 타릭 와 든든한데? 진타 딜만 넣으면 되겠는데? 에인? 살 수가 없겠는데? 정수야 정수야 살수있어 육스 가자 디달리 CC완초 아 예 네 뭐 하지 말자 그래 노틸을 물면 그때 하자 그래 전투 고양이 징크스다 이러고 5분 후 뭐 하고 있어 무조건 뭐 하려고 안했는데? 5분 후? 막 비비고 있어 근데 병건아 나 징크스 굉장히 잘해 너 되게 잘하는 거 본 적 없는데? 징크스? 어 아 이번에 보게 될 거야 나 굉장히 잘해 아 나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 징크스 되게 잘하는 거? 징크스를 너랑 할 때 한 적이 없는 게 아닐까? 아니 미안 아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있었어? 아니 이번에 그런 새로운 누가 나에게 어떤 원딜을 제일 잘하라고 묻는다면? 난 징크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 얼마 전에 했다고요? 존크스? 노틸 와가지고 노틸 와가지고 노틸을 환영합니다 희열을 봤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숨어있어 잠이 노틸은 숨어있어 잠이 노틸은 숨어있어 다 알걸 글쎄 단대에 선빵 올라가줘 올라가줘 붙어줘 붙어줘 붙어주고 붙어주고 느낌있게 붙어주고 다시 아래로 노릴 것 같으니까 아래도 봐주고 느낌있죠? 느낌있죠? 이거죠? 싸울 것 같으면 붙어주고 안 싸울 것 같으면 흩어져주고 감시하고 내가 또 초병출신이자 감시하고 선보고 후조치 선조치 후보고 다 이거 두개 다 적절하게 써야되거든요 베테랑 초병출신 경력 2년 정확하게는 2년 7일 2년 2개월인 였는데 아 2년 14일 왜? 줄어들었어 순차적으로 줄어들어 아 나 이거 터지겠다 수호자 터지면 안되는데 간부만 2년 째 감시함 간부만 2년 째 감시함 온안온안 순차로 온안온안 간부만 2년 째 감시 어 이거 저걸 터트리네 지금 터트리네 저거 왜 지금부터 터져 굉장히 아파 지금 저거 왜 지금부터 터트릴까 빨리 2개월 찍고 싶은게 아닐까 아니 살.. 실피남은건데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이걸 치면은 우리가 더 빨리잖아 이제 역시 아 이거 나대지 똥구녕이 한대 꽂아주고 똥구녕이 한대 꽂아주고 이래 아름다운 심장을 뛰게 할수록 멋진 할수록 멋진 이쯤 흐흐흫 상길라 공답 산이 품고 있는 빈 내.. 내 스턴은 참고로 11분이야 아니 11초야 잘 참고해 오케이 네 아멘에 있으니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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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춰주고 9초 8초 7초 철괴 철괴 그거 아냐? 원피스에 나오는거? 원피스 테카이 세주 아랫쪽인가? 세주 아랫쪽 한 대 때리고 싶죠? 3타 때리고 싶죠? 리달리 느달리 느달리 빨리 오세요 아 이제 타릭은 먼저 스턴하려고 하면은 좀 이러더라고 리달리 리달리 탑조 우리 바텀 뱅저 편하게 해도 될 듯? 흥매져도 될 듯? 어 탑솔킬 어 죽였다 죽였어 이거 해야된다 에반데 진짜 이 해야된다 한 대는 테마시아가 나의 고향이었다 그러나 이제 전 별들을 향한다 흥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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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왔네 잘 흘렸어 굉장히 잘 흘렸어 우리 아 내가 스턴을 빼고 시작해가지고 조직번 했네 이쁘 세탠 스턴 안빠졌으면은 역으로 땄는데 진배야 응? 치까 진배야 왕냉겨 그럼 올텐데 그래도 가요 밀어야 돼 라인도 뜨는 거면 원딜은 될게 됐어 6랩인데 먼저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전의 알던 내가 아냐 전의 알던 내가 아냐 왔다 피가 생핀데 생핀데 카멜 아 뭐야 니커도 왔어? 니커였어 니커였어 카멜이 아니었어 아 아 그렇네 뽑았네 근데 확고생 왕냉거 왕냉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하기 싫은가? 하기 싫은가봐 버린거 같은데? 거의 라인은? GX 19개야 아... 뭐야? 뭐야? 나 죽어? 어? 아군이었어 아, 같이 한 줄 알았어 나도 나도 나 같이 한 줄 알았어 허실실이 어마어마한데? 종수야 종수야 소리 꺼 아, 나 진짜 같이 한 줄 알았어 너무 이상하게 들어오길래 와, 이건 형대가 심리전을 잘했네 응 잘하는데? 근데 오리아나 지금 굉장히 잘 컸어 근데 씬스 안먹고 뭐해 쟤? 내 심장은 별빛으로 가득하죠 근데 씬스 안먹을만큼 복구함 킬로? 육백, 육백원이잖아 아니 그, 아 그걸로 복구한대 아, 레벨이 일단 너무 차이가 나 나 이거 지우고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육렙 아닙니다 저쪽은 육렙입니다 난 육렙인데? 난 아냐 우리잖아 오케이 네 아, 쏘아투? 어이씨 와, 진짜 니들리도 있네 씨 안돼 근데 우리 왜 다 당해주지? 하하 당해주면 안되는데 이상하다 저쪽 이상한 짓 하고 우리가 왜 당해주는거지 이게? 안다 흘리면 네 왜 네 아, 나도 타력 잘하는데 이상하다 뭔가 오해가 있는거 같은데 그니까 멘탈이 좀 안좋아 쟤도 마나도 없는데 여기 어, 뭐 지금 끝날거 같은데 뭐 코드 마나도 없는데 적을 처치했음 오케 나이스 기분 좋아하지 어 이런 기분 매우 좋아하지 어 내 치움 아싸 나 여기 쫓아오고 싶지만 타워골드 죽입니다 가자 가자 아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빨래하세요 나쁘지 않아? 정수야 그 소리 끌래? 어? 그 게임 소리 들리니까 내 말을 안 듣는 거 같아 아 네 말 안 듣는다고? 아 안 들리는 거 같아 게임 소리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해 아 없잖아 있어 여기 요소가 여기 정보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 이겼어 이겼어 내가 지금 키를 먹었어 공적이야 그렇지 나이스 전령도 먹었어 그냥 뭐지? 오오오 오옹 와드 와드좀 나 와드좀 나 좀 멀어 와드 지우고 딴 데 박아 낙풍 궁 57초 바로 지움 바로 왔나 뭐 왔나봐 또 그치 갑자기 호방하지 진짜야? 진짜네? 뒤로 돌아왔어 아 예 아씨 아 이거 걸걸 손해인가? 2등인가? 빨래가세요 아 와드가 없는데 죽어라 자 여기 빨리하자 내달리온다 내달리온다 도와줘야되나? 도와줘야되나? 내가 미드 한번 받아주고 우리가 미드 아 또 제압권 붙었네 먹으려고 큰거 먹어 큰거 자잘한거 먹지마 맞아 맛있는거 먹자 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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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나 끝났어 끝났어? 분위기가 또 좋네 또 이기나? 우리가 주인공일 필요는 없어 이 정도로 근데 주조연을 노려봐도 되겠는데? 안왔는데? 야 안해 온다 온다 나 콩국 깼다 오케이 급심으로 오는 길에 지랫게 망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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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싸운다 조진거 같은데? 조진거 같애 조진거 같애 나 푸잔 오리아나 굉장히 잘 큰 느닐리 갔어? 느닐리 없는데 니가 와? 느닐리도 없는데 씨 나 근데 와드가 없다 와드 좀 사올게 나도 와드가 없다 와드 좀 사올게 CS를 아예 안 먹는 것도 아니네 그러게 근데 이미 미드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3레벨에 80개 차이면 오리아나가 좀 욕심 있어 그 CS 욕심 오리아나가 CS 욕심 있네 이런 친구가 미드는 잘해야지 이런 느낌 있어 어? 내려가네 앱도 잘 꾸린 붙여주고 너 위험하다 조금 어? 어? 내 와드 씨 아 내 와드 씨 아 난 사나올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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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oast 오리아나 ikka 컴퓨어 아 아 분박됐어 아 좋아좋아 내가 희망했다 근데 나 아까 궁이 좀 늦었어 궁이 눌린줄 알았어 다 흩어져 발 발 발 용 생기니까 혹손 억제기 왜 빨리 깼냐면 아까 우리가 미드 2차를 밀어버렸어 우리 2인조가 맞아맞아 이제 앞으로 안 나갈거야 준비 안전하게 할거야 이기적인 포지션 잡는다 여기 와도 없으면 안가 여기 와도 없으면 안가 오케이 아 좋아 더 좋아 어 뒤에 뒤에 굉장히 자리가 안되었는데 아 싫어 나 궁극기가 없었어 그리고 싸움 이거 하면 안됐네 아트록스가 없었네 나 아따 없어가지고 근데 나 전멸 왜쌤 근데 미드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좋진 않아 좋지도 않아 근데 나쁘진 않아 나쁘지도 않아 근데 나 궁쌌어 지금 어 아 아 아 저 죽었는데 이거 아 아무리 쓰여도 그건 아니지 어 오리아나 텔 집으로 집으로 귀환시키는 텔 롱 롱 롱 롱 롱 롱 는하게 잡았다 저 수호자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총수야 거기 맞아? 맞아 여기 맞아 상대 지금 못나와 총수야 거기 맞아? 맞아 맞아 여기가 하나 밀고 빠지면 돼 딱 계산 쳤어 어? 싸우 싸우 싸우? 다시 싸웠으면 좋겠는데 오 그리고 안 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질문을 번지죠 오리아나 또 미드로 달리는데 아 그 오리아나가 교란을 잘하네 갈라고 하면은 미드로 달려가지고 꺾기하고 뭔데? 나 와드 사와야 돼 나 타령이 있구나 어떤 장치까지 했네 저기 있었어야 됐나? 없애도 죽었네? 와 1000돈 번개 치는 거 봐 개무섭다 탱커 드림 좀 잘 커가지고 안 죽는다고 생각해 탱커 드림 좀 잘 커가지고 안 죽는다고 생각해 탱커 드림 좀 잘 커가지고 안 죽는다고 생각해 아 뭐야 이거 뭐야 뭐.. 어디야 니코가 숨어있어 나 전성있었는데 난리 아 오늘 탱커 드림 다친다 터비 도대체 눈으로 침를 부른게 힘이 없던 다음 장치 쭈 타피 쭈 다시 집갔다오면 무대 나오는데? 가도됐나? 그럼 채팅하고 가세요 어어? 매도먹고 싸우는거다 30초 아씨 내가 불렸네? 괜찮아 괜찮아 와 잘했다 조졌다 오씨 내가 너무 급하게 갔어 와 내가 너무 급해 급하게 갔어 아직 할만해 근데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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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돌아와 내가 돌아와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공먹으러 가겠지? 근데 용 줘도 3용이야? 용줘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어 궁스틸 한번 노려봐? 아어씨씨 용이 피였네 여기가 점심 뱀 한 으흐흐 수호천사를 갈까 밤까지 갈까 어 또 죽었지? ㅅㅂ 왜 앞에 있어 왜 앞에 있어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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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들어갔는데 아 어 안죽어? 이제 졌어 정수야 이제 졌어 잊으셨어 잊으셨어 아 자꾸 잘리고 시작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어? 오래하나? 빨리 하세요 아론쪽에서 보이네 굉장히 포지션 잘 출발 때리네? 배인은 배인을 아무도 안 봐 배인이 옆에 있는데 아무도 안 봐 배인 이거 우리가 유리하지 않았나?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 굉장히 유리했는데 느낌 있었는데 중세가 그 소리 끌어보는데 왜 안 껐어? 뭐다 응? 소리 때문에 아니 나 타릭 있잖아 다 졌어 필패 카드 타릭을 끄는 건 어때? 어? 타릭을 끄는 건 어때? 타릭을 끊는 거 어떠냐고? 어 너도 징크스랑 타릭 끊을까? 어 하지 말자 아 내전에만 끊으자 내전에만 끊으자 징크스랑 타릭은 우리 하지 말자 실전 변기는 아닌 것 같다 연습용 소총이다 그렇지 아 CS복 CS복 굉장히 잘하는데 근데 타릭이 요즘에 왜 내가 이거 왜 하냐면은 자꾸 하냐면은 서포트 있지 어 플래티넘 있지 어 내 거 보고 있어 화면? 어 보고 있어 타릭이 1티어야 어 어 병건아 어 그건 플래티넘 가사잖아 그래서 실버에서는 그치 그치 2티어 실버도 나쁘잖아 왜 얘가 지금 갑자기 왜 상승했는지 모르겠어 족도구린데 타릭이 그냥 튼튼해서 그런 거 아니야? 흠흠 타릭 파이크랑 하는 거라 그렇대 아 그럼 내가 파이크를 할까? 아 아 파이크가 앞으로 쉬익 해가지고 음 연 이거 그니까 확정 연계구나? 타릭이 땡기기만 하면 아 파이크가 때리기만 하면 파이크가 때리기만 하면 그네그네 그럼 파이크가 되게 잘해야겠는데? 그렇지 좋네 응 끝이야 이제 가자 응 가자 아쉽다 바로 꺼 바로 꺼 바로 꺼 욕심을 미리 형 갖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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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쳐 변건아 넌 더 해야지 다른 사람이랑 내가 가는 거지 넌 해야지 정수야 응? 아직도 안 갔어? 그니까 나는 갈 건데 응 넌 다른 사람과 이어서 해야지 나? 뭐? 다른 듀오 다른 듀오 해야 된다고? 응 아 근데 제목에 한 판 지면 끄는 걸로 해놨어 아 네 여기서 또 그 하면은 장문 올라와 뭐라고? 이거 보려고 휴가 냈다고 아 좋은 거 아니야? 시청자분이 널 보려고 휴가 냈다는 것? 근데 룰 보기 싫다고 아 아 그래 그럼 얼른 방송해 들어가 아 갈게 비번이 모드라님 오셨네 비번이 아 나 이걸로 해야겠다 비번이 고 저 저는 저는 항상 진심 이기는 거 이기는 거고 난 이기.. 난 진심이야 항상 난 중간에 쉬었어요 오케이 정글 암미엄뮤 암미엄뮤 나 할까? 나 암미엄뮤 잘 아는데 암미엄뮤 반달고미님 3개월 정도 근데 스웨인 W 나 스마트하고 싶은데 사거리가 안 뜨니까 못하겠어 아 그래? 나 골삼개 만나면 좀 힘든데 기린새끼님 46개월 구독하자 아 나 골삼개 좀 힘들어 좀 버거워 골삼개 만나면 좀 버겁더라고 W 풀까? W 스마트키 할까? W 스마트키 할까? 그리고 시프트로 할까? W가 막상 전투할 때 너무 스마트가 안 되니까 답답해 아... 아... 시프트 그래야겠다 숙소 띠이디디디 띠이디디디 듀오요? 연지선이 눌렀다 떼면은 좀 그러고 띠띠띠띠 띠띠띠띠 지금 태환씨 어디 나갔어 스마트키 하고 사거리 표시 기능? 그럼 눌렀다 떼게 되는거야? 떼기로 해야돼? 스마트 표시 기능은? 떼면 나가는건 좀 더 불편해 뭔가 그게 더 불편해 왜냐면 막 꾹꾹꾹 누르다가 안나가 아 맞다 눌렀다 떼기였지 막 꾹꾹꾹꾹 막 아 이지를 개싫어 눌렀다 떼는 스마트키가 되는거죠 사거리가 뜨는거 백비트 감사합니다 백비트 감사합니다 하딩? 탑... 탑딩인거 같은데 시이이이이이이거 직비트 그서지 희이이이이이이이이 being 그서지 이것이 진짜 공포다 뭐해 이거.. 하딩 서포트인가? 락스 락스 아 이게 내가 근데 사용템을 잘 안가가지고 이거 별론거 같애. 반절밖에 못써 그치? 존야를 잘 안가 마저 올리라고? 왜? 이게 나? 앗 초시계는 자리를 차지해서 싫더라고? 초시계 자리차지해서 싫어 어차피 3코어를 올리는데 초시계를 1코어를 올리면 너무 안좋아 초시계가 사실 얼어붙기 밖에 없어가지고 외상? 1코어 존야는 진짜 구진데? 그럼 2코어는 신화가야되고 3코어로 리안들인데 리안들이 너무 늦어 서포트은 템 2코어 나오면 끝나 사실 초시계하고 그냥 팔까? 팔면 팔면 얼마 안죽이네 근데 조니 그 초시계 자체가 650원 정도 그거니까 그지라이는 외상초템 근데 외상을 이상하게 쓰기 싫지 않아? 그치? 근데 완성템 딱 하나 나오냐 마냐라서 외상 나쁘진 않아 근데 요 쿠키라인이라서 또 쿠키가 가게 되네 랭킹 검색 랭킹 검색 유니 근데 다른거 해도 돼요 수 근데 서포트 아니잖아요 이거 아뇨, 저요. 님 말고. 네, 죄송. 서포... 서포스인...이 뭔지 모르겠네? 서포스인... 라인스웨이는... 안가거든. 아, 내가 이거 보면서 밖을 못 봐가지고. 모르고 하나. 그래? 그럼 감전 안 들어도 되나? 마숨팔에... 깨달음도 나쁘지 않지. 마숨팔에 깨달음도 나쁘지 않지. 코 Intelli 나... 사람들은 파리하다... 아니면 이거? 갇힘을 주고니까. 아, 너무 쫄보이야. 히히いき... 깨달음이 좋다고요? 깨달음이 뭐지? 계속 저거는 별로야 이거 찐하고 호흡이 맞아야돼 안그러면은 나 이거 몰라가지고 일단 넘어가자 세팅을 못하겠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내가 끌었다가 내가 끌어가지고 진이 못맞출 수가 있어 진이 못맞출 수가 없어 미칭하지? 오! 찐 외치면 안가 찐인가? 나 안가? 아이고, 와 대단해 찐 보여줘도 되죠? 으아아아악 아 오오오오 오오 찐 느낌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못봤다 제가 날 두려워할 줄은 나는 원칙이 내지 마 피스 해줘야 돼 마나만 쓰죠? 자기 마나만 쓰죠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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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뒤집어 찐인가요?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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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을 해줘야 돼 앞에서 저거 언제 사왔지? 공정하게 싸우라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올 것 같죠? 슬슬 올 것 같아요 사리자 사리자 슬슬 실패 욕싱 이걸 치울 때 저거 치울때가 딱 올 때란 말이야 올 때란 말이야 럭소스는 강해지는 것만으론 부족한가? 살이라더니 왜 앞으로 가냐고? 찐이 있으니까 앞으로 갔지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 진짜 시내들 ㄷㄷ 찐찐찐찐찐찐이아아 완전 찐이야아 찐 잘해 내가 좀 스킬을 좀 너무 못 맞추고 확실히 요 요 라인이 좀 잘하네 전선을 보면 미래를 읽을 수 있지 뭐라도 읽을 줄 안다면 말야 참을 처치했습니다 예응 내가 못 보니 그가 진짜 두려움이다. 빛쟁이 너무 빨렸지? 텔스 없고 카레오틱으로 피해라 아 좀 아쉽네 내가 지금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도와줄까요? 이 도와줄까요? 도와줄 수 없는가? 도와줄 수 없고? 찐 찐 찐 찐 찐 찐이야 아아 완전 찐이야 아아 아 이거 아깝다 바볼빨 이 도와줬기 때문에 빨리 먹은거야 안그랬으면 케인하고 몰랐어? 반반이었어 이 열정이 제척한 이 열정이 나뒹굴고 있으면 납득이 가되고 있는데? 지켜줄게 지켜줄거야 지켜줄거야 벌레취식? 아 저거 그 오공이 먹었어 매서웠는데 매서웠는데 아 매서웠는데 아 매서웠는데 아 매서웠는데 아 매서웠는데 아 내 너무 커버리안 같다 안 돼! 저럴때는 아예 근처에 안가야되나? 그냥 감으로 가야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돼? 피마를 박아버리면? 안 돼! 완전 찐있네 함정이었군 어 나도 먹었네? 먹으면 안되나? 먹지 말라는거야 경험치? 먹지 말라고 생각하시니? ㄷㄷ 적을 처치했습니다 악인이 당했습니다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순간 찐 죽었네? 나를 없애려고 노력할수록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는 악인이 당했습니다 저거 왜 들어왔네? ㄷㄷ 어? 탈퉁! 탈퉁! 안 먹어? 공사로 거듭났지 운명이 전진하는 곳 여느 인간처럼 말이죠 여기 큰 적어? 저의 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날 두려워 할 줄은 아는 멍청이들이라 고모해야 미안 나 초보인 많은 비밀이 있음을 알게되지 근데 내 타워 밀었잖아 그래 찐이 템포가 좀 빠르네 찐이 좀 잘해 찐이 판단이 좋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핑으로는 이해를 못해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데 얘가 지금 그냥 윙무기인지 못무기인지 모르겠어 찐이 내가 봤을 때는 찐이야 찐이 절여온지 못먹겠 찐이 찍찐이 ㅅㅂ 개 찐 찐이 판단이 있어 ㅅㅂ ㅅㅂ 아 이거 정비하라고? ㅅㅂ 찐이 판단이 좋죠 ㅅㅂ 하여튼 요정도 말하면은 온순하게 말하는거에요 내가 그 아까 픽할때도 내가 그 안봐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뭐라고 하던데 마지막 요원을 그렇게 낭비하더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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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돌아가 돌아가 싸워야돼? 궁도 없는데 근데 난 초보니까 괜찮죠? 옆에 조나스인데 분신은 나 이게 이게 르블랑이 직관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안 보여 르블랑인지 뭔지 모르겠어 옆에 있는게 스킨이잖아 그니까 스킨은 스킨이잖아 얘 갇혔는데 왠지 사나스 밖 수빈 차라리 어이.. 아이씨.. 각기 역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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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저격을 하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가 지금 모르가나가 여기를 잡았는데 이거 지금 다 둘러싸는데 흠 왜 갈라고 하냐 아니 그니까 지금 진한.. 진 보호해달라고 하니까 채팅해서 공격 우와아아아 빨려티어 1. 2. 3. 3. 4. 6. 6. 6. 7. 8. 10. 10. 10. 10. 10. 11. 12. 11. 14. 16. 16. 17. 17. 21. 21. 21. 21. 21. 21. 21. 21. 22. ㄷㄷ 퀘어탐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떡하러 가라고? 오.. 들어갔나? 자, 더블킬 우주의 먼지로 돌아갔군 그림자 속에 속삭임을 당할 수 없는 사람 많지 않지 많고많은 마법사들 내가 제일 잘한다 아, ㅅㅂ 딱 요거부터? 치감? 모델은 아까 그 뺏을까봐 같이 데려간 것 같은데 와우와우 아 레벨이 너무 낮아 11이잖아 모르가나는 15인데 그웬이 9렙이네? 그웬이 안하네? 4대5네? 4대5네? 4대5네 이러네? 스마트 poder 4대5네? 5대5네? 4대5네? 5대5는 5대5네? 5대4로 선택엔 결과가 따르는 바 잘 알고 있다 다 올라갔는다 다 올라갔다 자꾸 짤려 우리가 오아 힘내 힘겨워 아 아 나는 뭐 안하는게 제일 좋아요 아 뭐 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편이 해주는거를 받아먹으려고 그래 그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티어 상승은 아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했는데 팀인데 뭐라도 해야지 하지 않을까? 이러면 안 돼 컨트롤 부리면은 인정하거든 아 지노메 천천히 희생이 불가피하지 아 아 아 편집 아 아 아 아 아 아 모드가 데려가 내 궁이 풀리게 으아아아 케인 이거 달려와가지고 테라올것 같은데 라인 귀족으로 태어났고 전상으로 생성됩니다. 너무 깊숙한데? 너무 깊숙하네요. 너무 깊숙하네요. 너무 깊숙하네요. 크리픈 지금 너무 급한데? 이거 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 응? 이게 세명 이게 네명일 때 싸먹힌다고 아니 왜 내려가 자꾸 아니까 궁을 안쓰면 되잖아 지는 어차피 그 궁 쓴다고 안죽는게 아니라 내 궁이 풀림 이 궁을 안쓰면 내 궁을 안쓰면 무이도를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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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하고 묵 다가 뜰 얼굴은 옆에서 반대 하이 앞에서 손님 부분이 춤 ㅎ 하이 여기 내용 저 자 근데 쟨.. 쟨 결국 죽었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맞는 거잖아. 안 데려가면 이기잖아. 안 데려가면. 그리고 따로따로 안 잘리면 되고.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칼리, 칼리 느낌 있으니까 칼리 드리겠습니다. 물냉이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아 일단 밥을 먹어야겠다. 밥을 먹어야 돼서. 내가 좀 못하긴 해. 아 나 스킬을 좀 많이 못 맞추면. 신고 한번 해주고요. 아 아. 내 전, 내 전. 다..찼어요? 아뇨아뇨아뇨 저 오면 끝이에요? 아 진짜네 자 갑시다! 레츠고! 야 진짜 한 10초 늦었으면은 저긴데 다른 분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어 그분 하셔도 되긴 한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알겠어요 고고 마을 떠나고 마을 어떻게 떠나지 어떻게 꺼? 종료하기요 여기는 다음은 제가 이어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고 은근히 재밌는데 노쿠노쿠스노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세요 호방하게 아 호방하게 갑시다 호방하게 호방하게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다 왔습니다 아 좋다 좋다 예스 호방하게 어떻게 소통해 어떤 분을 다시 초대해드리면 될까요? 호방하게 소통을 하는건 뭐에요? 호방하게 그냥 텐션을 조금 시원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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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왔습니다 봉리님 초대했어요 안가요? 접속이 좀 약간 애매하다 이거 지금 왜 접속해야 돼 영호아이디님 안문다님 반가워요 네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네 기다리면 됩니다 저도 한참 기다렸어요 아 그래요? 기다려.. 접속해놓을 걸 하하 까비 접속해놓을 걸 그랬네 까비까비까비까비 지금 내전만 되나봐요? 랭은 안되는거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전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방은 만들어졌는데 이상한 공간으로 날아갈수도 있어요 로딩중에 어? 저것도 있어 이거? 껐는데? 카톡으로 방재랑 비번 보내주시면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거는 방을 깼다가 다시 만드는거에요 한번 깼다가 다시 만들죠 제가 봤을때 포켓님이 만들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때 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호방하게 호방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롤이 지금 너무 아파요 롤 너무 아파 롤 아프지마 롤 안돼 롤아 아프지마라 오 다들 엄청 섹시하게 다 들어오게 호방하게 들어오고 계시는데 역시 월퀸님 월퀸이라서 포켓님이 방이 깔끔해 깔끔하다 깔끔하다 호방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술방 아닙니다 호방하다 호방하다 야 이거 우리 이거 어? 무슨 밤마다 이거 계속 이거 하는데 이러다가 프로게이머 되는거 아니야? 대회 나가야될거 같은데요 이 정도면 프로게이머 될거 같애 이러다가 거의 연습량 거의 그냥 따라가고 있어 지금 프로게이머냐구 롤아 슬픈게 뭔지 알아? 어? 뭔데 그래도 프로게이머 될 수 없어 이 내전방이 20년전에 있었으면 프로게이머 그럼 됐어 아니 그래도 못됐어 20년전에 있어도 안됐어 자 오늘은 누가 픽하십니까? 오늘은 그 궁목치님 carriage 군이 궁룰힐까요? 자료 아 우리 젖법 삼임방 한 명 오늘 안endra오네 젖법사 receptors 정민님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에 갇혀계시대요 맞아요 3인방 중에 한 명 안 왔나요? 도로에 갇혀 있는 중 도로? 아 진짜로? 비가 진짜 미친듯이 오던데 막 서울 왔나 보는데 대전에서 촬영이라는데 비 안 온다고 했는데 서울 왔나 보다 올라오시는 길인데 지금 너무 비 때문에 길이 막힌다고 저도 30분 걸리는 길 1시간 30분 걸렸어요 침수가 되가지고 진짜 물난리 났네 물난리야 물난리 역사상 최대호우라고요? 아 나도 진짜 깜짝 놀랐어 조금만 더 세게 왔으면 키친 마이아로 잠겼어요 레알 아 진짜요? 아이고 문제가 커 코렉스 그 별마당 도서관? 거기 그 큰데 자 가시죠 고고 가시죠 3인방 공목진님이랑 공목진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츠고 레츠기릿 네? 뭐라고요? 제가 먼저 뽑을까요? 네 그러시죠 144렙이니까 144렙이니까 저 성민님 포니님 팀으로 가면 되나? 저거 포니님 팀으로 가면 되나? 저도 그러면 같이 병고님 이거지 이거지 그래 이거야 포니님이 2명 연속 뽑으셔야 될거에요 연속으로 뽑아야되요? 아 그래요? 포켓님까지 가나? 포켓님 아하하하하하 미쳤고 호방디오다 호방하다 벌써부터 호방하다 좋다 좋다 저 소주에요 정님 어 오케이 저기 엄청 날카롭다 멤버분들 아 저기 엄청 벌써 3인방 엄청 강한데요 성대 벅찬이 한 명 더 뽑으셔야 돼요 성대 하드코어 3인방 아 제가요? 네 승우아빠님 아 승우아빠님 오우 아 저쪽 여기 여기 좀 무서운데 저쪽 무섭네 저쪽 무섭네 저쪽 무서워 여기 좀 빡세다 왼쪽 왜이렇게 빡빡겜조합이 음 당분형 오시면 결영원 오시면 끝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영원아 응? 우리 바텀 있지 않았지? 아 우리 있지 않았지 우리의 바텀 있지 않았지 어 있지 않았으 그러면 제가 탑을 가겠네요 그쵸? 소주 형한테 소주 형한테 박살나겠네 들어와 소주 형한테 박살나겠네 진짜 이제 또 피해자가 생기겠군 가시죠 갑시다 잘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죠 우리 저희 지금 코니님이 총대 메고 계십니다 안 되면 갑니다 안 되면 바로 수도쿠 RPG이예요 미쳤고 이팀이 이팀으로 내려가주세요 오른쪽 팀 예 예 내려가겠습니다 아 우리가 내려가요? 네 내려갈게요 이긴 팀이 아 좋다 협력 어디 가실 거예요? 위 탑 가도 되 탑도 해봤어 왔습니다 좋다 탑 뭐 하지? 아 포켓님이 미드 가는게 그래도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 그 미드에 기열이 형님 가시는거 아니에요? 장군님이랑 기열이 형님 가고싶은데가 어디세요? 나 이기려면 미드가야지 미드가세요 그럼 오늘 근데 탑을 열심히 하신다고 봐갖고 첫판은 이기고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탑 가겠습니다 좋다 좋다 그러면 제가 어디 가나요? 원딜 베인 베인 원딜 갑니까? 베인고 레츠고 그열이 형 미드? 미드 뭐하지? 아 이거 근데 마수랑 미드가 좀 미안해가지고 형님 그럼 탑 빠실래? 제가 미드가고 아니 첫판 이기자메 아니 알겠어요 아니 형님 미안하다고 하길래 혹시 진짜 미안하신가 해서 아니 가짜로 미안하지 뭐 진짜로 미안하겠어 하하하하하하 결과는 욕 욕 욕 그거 미안해 뭐 게임이 갔다고 뭐 미안해 그쵸 그냥 말로만 미안한거지 진심으로 미안하진 않아요 어? 응? 미안할게 뭐 있어 아 비밀번호 저도 몰라요 저도 난사해갖고 모릅니다 저도 미친미씨가 읽어서 아 왜 뭐하지 황전드님 제리 잡으면 무섭던데 아 야 제리에 제리라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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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목제 릴리아 맛들렸나 어? 오랜만에 이거 해봐야겠다 저 호방하게 한번 달려볼까요? 네 호방하게 가죠 시비를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갑시다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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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뭐하지 시비를 시비를 탑에 뭐가 좋아 요즘에 저 시비를 하겠습니다 호비르로 혼내드립니다 이거 할까? 오 빠삐 빠삐 저 저 스웨잉 갑니다 스웨잉 옥짐 옥짐 모잉 와 여기에 시비를 까지 간다? 그럼 끝났어 끝났어 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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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는 것만 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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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doctor 카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레나타 정치게임이라서 아 서프드로 가신구나 황전드님이 그럼 쑥아빠님 오실려나? 아 그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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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이츠인 말고 포빌 한번 가볼까요?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음 좋아요 시비를 포비를 포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미 누구지? 아 공목체구나 카밀 정글 아 올라프 타비구나 타볼라프 아 좀 우주씨 쫄래요? 너무 아파요 쫄리는 것 같은데? 럼블하려는 건 아니겠죠? 어? 걸렸다 저쪽 럼블 배나면 뭐할거요? 오른해야죠 럼블 오른배나면 모르지 않을까? 럼블 오른배나면 그럼 오공이 있습니다 오공 오공 우콩 블라디도 있어요 블라디밀 블라디 블라디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네? 하하하하하 블라디 나 시즌2 때 그 이후로 아 오른 아 오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른 하나 남았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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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럼블 남았다 아직? 럼블 있다 블라디 할 수도 있네요? 블라디바드 블라디 블라디있다 블라디 있어 블라디 스읍 음.. 카이사도 하시고 다 하시던데 웬만한거 어..럼블 어..블라디 블라디 해야겠네 나 블라디 있는데 해버리면 돼 해버리면 그만이야 블라디 말파이트 할까? 말파이트도 있고 탑 리신 탑 리신 탑 리신 리신하면 그만이야 그냥 저번에 백스도 엄청 잘하시던데요 기울이 형님 맥스 뭐..뭐에요? 백스 뭐..당신이 알죠 흐흐흐흫 네..나는 모르죠 아..하..하얀사웨인 할까? 그치 뭐에잉 하얀사웨인 마이파이트 하겠습니다 전 일단 눈꽃시비르를 착용한 상태긴 합니다 어..좋다 마이파이트의 참맛을 보여주겠스 눈꽃시비르 어..파이사 나오셨네 혹시 상대 일단은 거의 오레디긴 하네요 네 레나타죠 궁극기가 조금 내가 할때는 답답한데 남이하면 짜증나더라고 이거? 카밀이랑 루프가 단단하겠지 카밀이랑 루프가 단단하겠지 카밀이랑 루프가 단단하겠지 아..말파이트 오..말파이트 바이처럼 단단하게 단단하게 단단하다 지킴즈대 진다 바이처럼 단단하게 우웩웩웩이 kannst 되는거 아냐? 와 제 궁극기로 저희 팀에 우리 팀에 모든 캐릭터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네 제가 봐서 미드는 기어리형이 조금 더 유리하죠 어 근데 말자를 붙으셨네 미드랑 정글에서 해주시면 우리는 좀 탑에 탑 바텀으로 킬으로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OP.GG 지금 서버 나가서 바꿔야되요 수동으로 엣 비상이다 비상 비상이다 비상이다 저장 상 저장하셔야 되요 짐웨잉 어허허허허 에허허허 오 카이사 카이사 레나타 박스가 야 대리석 말파이트 진짜 오래돼 보였다 수동으로 OP.GG 가서 챔피언 찾아서 해야 돼요 진짜 딴딴해 보인다 대리석 말파이트 시즌2때 산거죠? 요즘에 산거 아니죠? 예 옛날에 산거 근데 이거 스킨은 대리석 말파이트가 제일 이뻐요 냄새가 여기까지 나요 그때 산 냄새가 아니 원래 스킨은 티가 나야돼 티가 아 뭐 아는데 좀 그 느낌이 당군씨가 10년 됐다는거잖아 10년 9년 됐다는거죠 대리석이 대리석 비싸요 또 대리석이 이뻐 대리석이 있는데 오염이 잘 돼 오염이 잘 돼 관리를 잘 해줘야돼 대리석 인베 가나 인베 가죠 여기로 가죠 직진 양웅이라뇨 직진이지 직진 잘 돌린다 아 수은을 꼭 가야겠네 말자 수은을 꼭 가야겠네 말자 가야되나? 굳이? 망워막 때문에 아 이제 망워막 안차는구나 시비를 이 스킬이 체력이 자네 어 가네 직진 나 빠짐 애들 빨리 때려요 때려요 앞에꺼부터 때려 때리세요 때리고 있어 엄청 열심히 때리는데 아 때려 여러분 왜 아무도 아무도 없어어 아 받 터진다 확 터져 박 터져 자리 Spiel 정답구만 진짜 다 터졌다 못가게 못가게 쪼 쪼 쪼 카이사가 2킬인데요 좀 연수다 아 우리 빅토루도 2킬 3킬이야 빅토루 어 못갔어 아직도 못갔어 올라파 아직도 못감 기열형님 해주세요 쪼 쪼 기열형님 해주세요 와 경험치 경험치도 흡수 이거 지면은 기열이형 타신걸로 하죠 아까 말자갖고 너무 제대로 맞음 그 침묵이요? 네 어 이거 몸먹지갖고 시비를 코비르를 드디어 꺼내는구만 비장의 카드중 하나 어 연우 연우가셨네 왜 연우는 올리셨지 쪼 쪼 형타가 너무 쎄 연우는 올리셨지 아 뒤에서 왔구나 이렇게 아 아 완전 너무 앞에갔다 아파요 아파요 우리 이거는 한번 줘줘야돼 너무 유리해서 쳐 주었다 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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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요 아 아 레나테라는 포커싱까지 알려주죠 포커싱까지 알려줘요 아 그저 요들일 뿐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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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갈거에요 계속 갈거에요 계속 갈거죠 이거 이거 하나 더 밀고 집 갈거야 저희 아 그럴거야 돈도 많잖아요 돈 500원 밖에 없어요 아 없네 우리 킬 안먹었네 기열이 형이 아 그래서 기열이 형이 그어야 된다고 했구나 해주셔야 돼요 우리 기열이 형님이 근데 CS도 두렵게 못 먹었던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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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아 아 이거 한번 쏠거 같은데 미사일 쏘기 W W 아 바쁘신것 같아요 응 응 안맞으면 그만이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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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일기톤데 지금 근데 카이사가 사오면 키를 두개 먹어가지고 네 좀 괜찮나 근데 괜찮아요 지금 그 아이템 사오신게 여신의 눈물이랑 충전력 이거 레이저로 한번 벗겨보시죠 물량이라서 그리고 아 원래 좀 아이템이 저렇게 가면 안되긴 하거든요 아이템 템트리가 바뀌어서 일단 아 그렇구나 레이저로 한번 일단 보집 좋은 뉴스입니다 아 제가 벗기겠습니다 아 아 와형 미쳤나 와 나 벌써 두줄이야? 어 나 다이브인데요 네 그거는 뭐 잘가세요 다이오나라 바텀 갑니다 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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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쉣 호방 와우 렌났다 렌났다 아 까이사 까이사 이 스킬에 빠지긴 했어요? 아 부딪쳤다 엄청 호방하셨어 우리 신청군님 다 피하네 왜 다 피하지? 안 돼 피하기가 쉬워 피하기가 쉬워 피한걸 잘한거야 그렇긴 해요 맞아요 느려 느려서 여기까지 하죠 네 여기까지 봐줬다 당해져서 돌아라 아 봐줘야겠다 그러면 내가 아 저쪽이 잘 돼 미니언만 맞춰주고 어떻게 이렇게 울지마 내 앞에 인가 있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요 나이스 나이스 무방 갑니다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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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 미드 카밀 오 오 저 열심히 뛰뛰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띠뛰 오 공먹진님 무리하셨어 오우! 잠시같은데! 와우! 뭐야! 여기 오시는데? 동목체 이녀석 너무 약한데요? 난 계속가 끝까지 뒤가 없지 침착 너무 세졌어 3라인 더 비상이신데 기울이 형님 침착맨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얼굴만 미쳐도 혼내줄수있어요 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남은 마나 다 써서 벽 깔았는데 늦었어 서포터는 버리는거에요 맞아요 호방하게 돌아가셨어 미니언 해초된 소리는 뭐야? 왜 나왔어? 형이 누르는 잘못들어 아아아아 호방하게 돌아가셨어 뽀삐영입니다 뽀삐 뽀삐 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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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희생령의 피로 다시지 저 노력은 인정해줄게요 노력 인정해줄게요 아아 아 저거 두개 너무 먹고 싶다 이거 만약에 수윤이 끌면 무조건 잡습니다 신 갑니다 신 갑니다 신 갑니다 아씨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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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하 근데 잘 피해 아니 맞다 윗핳 메이와의 메이와의 그의 카밀 내려옵니다 흥번 굴 육 at 10개 때려났어요 나이스 침 모웨이 워호호호호호호호호 이거 대기하다보요 카밀이 That's crazy dmg 집에 가셔야죠 집에 가셔야죠 집에 갈까요? 얼마 있어요? 저요? 저 500원 나이스 집에 가겠습니다 호방하기 호방 호방 나도 가야지 나 안가도 될 것 같은데 가도 될 것 같고 같이 가시죠 싸우시길래 저도 집을 취소했습니다 사라졌어요 미드 조심 더블 스쿼트 스마빠님이라면 누구라도 왔으면 좋겠다 너무 강하다 힘들어요? 누구라도 와줘 도구라도 와줘 레나토 누클래시 근데 왜 힘들어? 다먹고 그 실수 더 많은데? 너무 심심하시대요 아 심심하다고? 강하셔서 강하셔서 누가 좀 왔으면 좋겠대요 상대방이 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제데 어 근데 엄청 많이 있는 샷인데요? 그림자 속에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깐 masse 그니까 이제 체력 찼돈다고 마나 찼을때가 좋았는데 저는 마나 많이 씌w 아 내가 뭐하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 저 친구 또 죽었네 이거 아 잘한다 잘하는거 보니깐 앞으로 나오는건 날고 있었는데 다 갔다 너무 잔인하신대 마술왕 형님 게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기열이 형이 너무 잔인하게 죽이시는데? 그냥 긁어 아 바보 여기 2레벨이에요 2레벨 여기 있어요 카밀 갑자기 이러다가 팍 나오더라고 지금 카밀 냄새나고 아 위에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카밀 오면 제 궁극기가 오 예스! 빤스런 있어서 괜찮습니다 뒤도 안 들어보고 도망간다는 느낌 되게 안 맞네 저쪽도 못 맞추는데?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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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대도 못 맞춘다 헤헤헤 장대도 못 맞춘다 헤헤헤 헤헤헤 나잇 호방하게? 헤헤헤 아씨 제가 대지 맞춰드렸어요 헤헤헤 핑크다 핑크다 오지마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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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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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박았네 또 박았네 깨세요 이거 도도도도도도도 괜찮아 오 이것도 돈주네 도박하게 저 나통 갑니다 나통 갑니다 기어령도 와요 기어령도 와요 전 안 죽어요 전 안 죽어요 난 이미 가고 있어 아 나 전멸까지 써서 살았어야 됐나 보다 전멸과 쿵을 못 맞췄자 아 아 이거 실드 만화 찼을때가 더 좋은것 같아 만화를 너무 많이 쏴 아 마관싱 사야돼요? 잘못쌌어요? 아 괜찮아 그냥 그거 갔다오겠습니다 아 이거 두꺼비 좀 에이 좀 이따가야겠다 뭐 더 벌지 뭐 좀 이따가야겠다 돈이 너무 많다 여기 올라프 예 여기 올라프 나 가는중 올라프 여기 여기 따라가요 올라프 올라프 너무 저기요 푸즈 푸즈 아이템이 나옵니다 어 내가 맞아줬잖아 여깄다 올라프 기타리마 저 친구 건드릴 필요없어요 형님 보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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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줄요 예 뿅 헤헤 왜 여기서 뭐해 이거 뭐야 이거 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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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야 먹어둘게요 형님 또 줌 어 뭔가 이번판 뭔가 박빙이면서 뭔가 쉬운거 박빙인거 같으면서 뭔가 저희가 유리한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자유롭게 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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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탐 바탐 직갔어요 나이 irie 카밀 해 wie 후으으으으으으으으으ㅐ 형님! 팔없이 뒤에 올라오고 뒤에 올라오고 뒤로 빼세요 뒤로 빼세요 미드 조심 미드 조심 뒤로 빼세요 이기루는 효과가 가세요 같이? 저희도? 네 올라가시죠x3 나이스 지지직x2 지지직 수주의 정성을 팟! 핀! 나잇 남아 뭐야 다 올라갔나? 저쪽도 올라온다 장난 아닌데 형? 장난아니게 세시네 지금? 아니 이거 수주님도 벼령한테 안되시는데? 파텀? 파텀 안보여? 정빈씨 정빈씨 정빈님 아이디 왜저래? 없어보이게 쫄깡이다가 뭐야 또줌 얘네 텔 다 썼어요 황전대님 저기서 뭐하시는거지? 무언가를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느낌 저 와드가 없어요 이제 12도만 살면 되요 아씨 어 나 힐텀하는데 풀났다 힐썼어요? 아 힐썼어요? 힐썼어요 나이스 마이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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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량님 이거 이거 막으러가세요 나이스 아 러브샷 빅토르 탑텔 힐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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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미드 내가 미드 내가 미드 유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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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부 깠어 대박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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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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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줘도 됩니다 형님 탑 미치듯이 깨는 중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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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갈게 탑 깡해 아껴놓고 있었는데 텔 죽일 수 있었는데 까비 까비 예 숭아빠님 잘하십니다 원딜 잘하셔 숭아빠님 올라프 에나타 궁극기랑 노플 손 넘으셨는데 살짝 이거 먹을라 그래 우리 정글 있어요 올라프 뒤에서 옴니다 거기 미드 올라프도 가요 아 저거 죽었다 저건 타이다 죽었어요 에헤헤 에헤헤헤 에헤헤헤 잘난척 하기는 에헤헤헤 에헤헤 에헤헤헤 에헤헤 에헤헤헤 에헤헤 한단계 게임한다 호방하다 아 하나 더 하나 더 박치기 한 번 더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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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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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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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철거 만 철거 만 철거 철거 천 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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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야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다 밀었다 다시 미누 봐드릴게요 형 곧 고속도로 냈습니다 곧 고속도로 선 넘으셨는데 저거?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자 카이사 올라가요 어 저거 방금 갈고리 못썼다 발골이 이상하겠어서요 공목체님 미드도 부스러 왔습니다 올라프 내려오네 올라프가 내려옵니다 올라프와요 저도와요 저도와요 쪄쪄 날라가기 뿅 서로 싸우기 서로 싸우기 바로 싸워버리고 바로 싸워버리고 다 쪼개져버리고 다 쪼개져버리고 왕을 멈썼어 좋지 않다 망했다 쩔쩔쩔 못잡았다 카이사를 못잡았네 호방해버렸다 우리 호방했다 호방해버렸다 호방해버렸다 쩔쩔 노노밀 호방해버렸다 오키 호방압 탑 가시면 될거같습니다 탑 가시면 좋을거같습니다 탑 가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이것들 좀 잡고 하고싶은데 아 걸음이 느려가지고 헉 헐 아 아깝다 너무 아깝다 어 근데 너무 아픈데? 말자 말자 스택 감염되기? 네 감염되기 에이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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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입니다 아 미드 밀고 트웨이 물렸다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 미드를 깨버릴까요? 미드 깨버릴까요? 미드 깨버릴게요 미드 바람 미드 바람 하이 저 총은 죽인 뭐야 휴돌을 왜 잘렸어요 흥국기 뒤돌이 차기 나 물리기 담당이네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뚝딱 당겨버렸어요 도망가야됩니다 아 역시 카밀 빡세다 저거 순으로도 안풀리잖아요 그쵸 안풀려요 순으로? 너무너무하네 뭐요? 카밀꺼 궁 아 카밀꺼는 안풀리고 아 너무하네 사기챔프네 왜 안풀림? 아 너무한거 아니오 그냥 눈만 많이 치면 죽어버리네 레드 뭐가 돼요 저? 레드 뭐가 돼요? 네네네 아 뭐야 아 왜이래 공목체님 개인토크 받으실거 같은데 죄송 형님 탑킥 때리십쇼 나가면 죽는데 레이저 쏘면서 때리십쇼 아 나 물리기대장 못나가야겠다 무서워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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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팡 뒤에있어 어 뭐야 전멸을 쓰셨어야 되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전멸을 더 큰일에 쓰면 되죠 아 전멸을 더 큰일에 쓰면 되죠 우리 도래곤 어떡하죠? 도래곤? 도래곤 도래곤 죽고 줍니다 힝 죽을 줄 알았어 이심으로 써야되라 게임 그렇게 가진 않으면 할만할 것 같은데요? 뭐하지? 저만 조금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조심히 조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잘하면 돼 내가 나만 잘하면 돼 네 거기 와드인가봐요? 빼면 됩니다 빼면 되기 망치간다 와 라인클리어 진짜 드럽게 빠르 대박 빠르긴 하다 진짜 저희는 사살게임 좋은데 파밀한테 물리지만 하면 됩니다 저 더티 파밍 좀 할게요 네 헤리만 하면 더티 파밍을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저게 분명해지지 죽였을 줄 알았어요 와 근데 비 미친데 지오던데 진짜 레이 형님 미드 레이저 쏘면서 깨주신 다음에 다시 미드가 다시 하면 됩니다 눌렀다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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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을 것 같은데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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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러프 형 화났어요 울러프 형 마파 마이너스 엉덩이 엉덩이 화나졌어 화나졌어 우리 쏘지 형 화나졌어 유채 없어요 쏘지 형 엉덩이 좀 찰싹찰싹 해드렸어요 집가서 탑 먹으세요 빅토로만 키우면 되겠네 엉덩이 좀 때려드렸어요 우리 쏘지 형 너 조심해라 너 혼자다 쏘지 형 화가 많이 나시길래 엉덩이 찰싹찰싹 해드렸어 아 근데 이거 마나차는게 더 좋았는데 쉴드 아쉽다 체력차서 그러게 마나가 너무 부족해 마나차는게 좋았는데 체력차는걸로 바뀌어서 너무 아쉬워요 여기 올라프 따봉 올라프 형 유채화 없어요? 미드도 받아드세요 여기 제가 한번 흘렸어요 싸울겁니까 아 이거 죽었나 clock co arch 무리하게 하지말까요? 나랑 상 DVD 플래시 없어요 또 플래시 계속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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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보 보시지 카메라 혹시 공개서 썼네요 잡았어요 백 백 백 미드 밀게요 미드미드미로 올라프 내려옵니다 오른쪽으로 백게요 저희 밀고 아래로 빼면 됩니다 자 아래로 아래로 아래에 뭘 씻는거 올라프 제가 스킬만 뺄게요 여기 들어오는거 올라프형 아프다 올라프형 너무 아프다 올라프형 뚜벅초다 아 CS 왜이렇게 많이 먹었대? 24분인데 210개 먹었네 이건 좀 이상한데 나는 왜이렇게 가난하지? 가난하셔요? 가난하죠? 가난하시면 안되는데 가난하시면 안되는데 가난하시면 안되는데 가난하시면 안되는데 1분 1분 알림 나 좋아요 좋아요 참석 포더 참석 포더 그나저나 오늘 영어 공부는 어떠셨습니까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엄청 파이팅 넘치셨던데 이거 한번 혼내드리러 가볼까 하죠 좋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벽뒤에서 여기 와드 깨주십쇼 제와드 벽뒤에서 아뇨아뇨 형님 거기로 가면 위험합니다 벽뒤에서 벽뒤에서 레나타 레나타 안 닿나요? 안 닿으면 안 깨셔도 됩니다 이걸로...어차피 저기잖아 안되잖아 안되면 그냥 안 깨셔도 됩니다 벽뒤에서 이제.. 혹시 블루 먹어도 됩니까? 네네네 참석왜님 이거 다 깨주십쇼 소주 내려온다 그냥 물어보리러 갈까요? 저쪽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어차피 저희 그냥 카메라 오른쪽 카밀쪽으로 뚫어도 될 것 같애 편하게? 제가 일단 여기 시야 한 번 뚫고 오겠습니다 카밀이 지금 뒤에 있거든요 와드 지울게요 아 맞았으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흠 지금 이런데 W 깔아주십쇼 자 시야 뚫고 미드 밀고 올게요 지금 시비로 없으니까 잠깐 빠지고 올라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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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프 빈산 이거 안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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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겼다 올라프 OSS т provided 뒤에 올라프를 볼 걸 올라플한테 머리 터져버렸음 다 퀴 없음 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να 말자랑 둘 다 필요없음 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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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나쁘지 않았는데 카이팅 너무 맛있다 올 데이 나를 말파이트 했네 말자 공은 정비해야죠 용 세져가지고 나 텔 있다 또 쏴면 됩니다 한 밀고 갈게 그럼 열심히 쏘지영 여기서 엉덩이 열심히 때렸는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들어온다잖아 바로요 바로요 나 궁 20초 말도 쿵이 쉽죠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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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르도 드래곤 빅토르 용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용이 아주 맛있어요 강해지고 요거 일단 꺼내서 먹을게요 카밀도 와요 저희 빨라서 그냥 더 세야돼 어 뭐라 이거 말자 말자 아니 올라프 자 올라프 일단 궁 썼고 엉덩이 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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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복수 복수 리벤치 리벤치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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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이겨 싸우면 이겨 호주 형 택지 해줬어요 바로 리벤지 해드렸어 ADC 리드 뵐게요 그냥 싸우 싸우 past 왜 싹 차우 싸우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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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도 그만이지 끝까지 또 따라오시나? 오늘 비가와서 감성적이시군요 장군님 감성적이셔 왜요? 딜 아직 안 넣으실텐데 저거 아하 쫄병 조용히 해라 자 여기저희 따라오세요 졸라프 여깄습니다 졸라프 좀 깊긴함 자아 여기 하밀 하밀 졸라프 뒤에서 나와요 나 다 수글벗어 올라프 뒤에서 나와요 다 수글벗어 다 수글벗어 올라프 뒤에서 나와요 미드 그냥 밀게요 나 미쳐서 죽어 흐흐흐흐 나 그냥 내나타 내나타 고음 맞고 미친 우리가 수적으로 불리하지 않나요? 다이사 다이사 밀어내고 시비를 미드 밀어야 계속 아 잔인했다 방금 아 마술왕님 죽이는 게 너무 많이 어 여기 와도 있다 그냥 빠지자 빠지자 부디 거기 있어야지 아우 시비를 막 미친듯이 수글벗아서 간거야 마술왕님 죽인거 너무 시비를 잘거네 시비를 잘건해 시비를 잘건다 이거 판매하라고? 흐흫 아 방금 너무 너무 가슴 아팠어 마술왕님 너무 세게 때려서 이거 사면 맞아요? 존냐는 사야돼요? 죄송하다 흐흐흐 손 속에 자비를 두지 마십시오 흐흐흐 가만히 계셔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방금 와드 하나 해야겠다 여기다 와드 하나 있을 것 같게 지금 강한대 뿐이 가만히 계셔서 더 마상 와드 하나 렛 액구 레고파아아아 레고파아 저 이거 혹시부가됩니까? 50원이면 강해지긴해서 감사합니다 아이템 사올게 위우보 좋은데? 이빈니윙만 사올게하죠 이거 사오면 더 강해집니다 날레다우 난이빠삐 심각아야 되는데? 쫓아내자 이거 TV로 불이 없어요 좀 멀어요 다 왔어요 바론시야 룸바시야 바론시야도 올게요 바론 안녕 바론시야 뺄게요 다시 빼고 쏘죠 대나무 헬리콥터 가자 들어가자 웨이브가 운밋지 않지만 다 들어가자 진입이 미쳤다 진입이 알아서 이겨주시네 홈런 아프신거 같은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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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형 아파요 나 다가가가 다가가가가 오 방금 종전이 일어났어 바다 끝나? 살았다 안 죽었다 아프긴 해요 안되버릴 까지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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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나 왜 살아있지 방금 종전 났는데 아니 이거 할걸 저거 볼까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 갈까 다가가가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형님 보여주세요 허허 조명이 번쩍했는데 허허 특토르 특토르 19킬 나이스 미쳤다 인생 챔프를 찾으셨다 와이파이스 단단하다 단단하다 레이저 쏘고 뒤에 이상한거 있어요 도망가시면 됩니다 도망가시면 됩니다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안나치롱 안나치롱 바로 룽 룽룽룽룽 용가리 히미르랑 저랑 용먹을게요 스웨인 위쪽 먹어주세요 위야? 짐웽 와.. 의심을 결제했어 의심가는게 낫겠다 짐웽 오오오오 와우 어 이거있다 방에 정전 나는데요? 정전인데 어떻게 계속 게임을 해요? 방조명만 정전이 나요 영화보면 그러다가 납치당하던데 방조명만 계속 정전이 나는데? 끝내러 갑시다 민둥산이니까 두과자 두과자 과자 자 자 두과자 잔인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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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깨기 사워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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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오, 그런데 방조명만 정전이 일어나네 신기하게 지금 조명이 아니 불안한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요 조명은 살아있긴 합니다 아니 그 방 조명이 깜빡인다면서요 왜 아예 꺼졌다가 아예 빡 켜져요 근데 그게 뭔가요 그게 조명이 잘못된거 같은데 그거 그거 컷신입니다 그거 세상에 이런일이 제보하셔야 될거 같아요 세상에 이런일이 성도는 괜찮은거 같습니다 성도는 그 지형지물이 다 평지라서 여기 매립지라서 매립지스 아우 특토르 36000딜 와우 미쳤다 진짜 믿으신가? 기효리 형님은? 아니 초반에 세명잡아가지고 그거 돈이 천원갖고 시작하니까 형님 그것도 형의 실력이에요 응 그렇게 잡고도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것도 실력이에요 시작 아무리 좋게 해도 못먹는 사람 수두룩해요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랬는데 저 올라갈까요? 네 스킬 해가지고 운 좋아서 그래 특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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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겠습니다 특토르 특토르 뭐 전염병 같아 특토르 이름이 와 데미지 미친듯이 셌다 진짜 느낌있죠 펑펑 터져 막 그으면 그으면 다 터져있음 너무 아팠어요 뭐 그대로 한 판 더 하나요? 교 교 교 전부대 저 막판 하고 가겠습니다 막판 알겠습니다 예 정전 무시하십시오 어 네 근데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공목채님이 챔프가 2개 밖에 안 골라진다고 하고 카밀하고 세주안이 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어요 아 이거 진짜 했다니까 근데 카미를 골랐어요 버그 때문에 하고싶다고 하면 되는데 졸렬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기분 좀 이상한거 있잖아 그냥 카미 하고싶다고 하면 되는데 카미라고 세주알이 둘밖에 없다고 그러고 아 형 제가 단톡방에 사진도 올렸잖아요 아 이거 진짜라니까요 형님 아 진짜 버그였어요 버그하니까 사실 탁하니까 먹고 싶은게 생겼네요 햄버그 와 저도 땡깁니다 경성 함버그 그거 맛있는데 왕십리에 있었는데 맛있지 햄버그 저녁을 안먹어가지고 좀 비싼 달짝지근해 소스가 예술이야 계열형님 이제 위쪽에서도 잘하시네 위에서 하시는거 되게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맞네 아니 불편했어요 위에서 하는거 불편했지만 20킬 안 불편했으면 60킬 와 그 그냥 하면 되나요 같은 팀으로 그냥 한번 가시죠 네 뭐 빅토르 벤 하시고 오 특토르 벤 특토르 대박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와 와 진형 바꿔서 진형 바꿔서 왼쪽 가시면 돼요 특토르 대단하셨다 뭐야 뭐야 나 왜 아이씨 병건이가 먼저 갔네 위로가고싶어? 위로가고싶은데 아래로가고 저희가 내려갑니다 아니야 상관없어 저희 내려갑니다 고고고고 어 내가 게임 시작이네 막판 딱하고 12시에 딱 하고 딱 가고 딱 해서 딱 하면 되겠다 동건치 동건치 어떻게 일찍 가요? 뭐 일찍 가요 12시인데 지금 작업실인데 늦었구만 아니 늦은거죠 4시까지 맨날 있다가 아니 늦은거지 4시까지 있어야지 뭐 박배우님이 자리 나면 얘기해달라는데요? 아 그래요? 아 나 딱 비는데 잘됐다 아 직박이형도 남겼네 직박이형도 직박이형은 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 지금 나갈걸 오 어 특토르 첫 3벤중에 특토르가 나왔네 특토르 밴됐다 왠지 황전대님 보셔주실 것 같은데 집 가는 길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나도 이거 집에 그정도로 모았어? 형님 미드 뭐하실거에요? 아니면 원딜 가셔도 되고 탑 가셔도 됩니다 제가 미드해도 되고 아리나 이렐리아 해보겠습니다 아리가 좋을 것 같네 아리 와 미쳤다 한테온 한테님 또 호응 좋은거 해야겠네 여기는 그정도로 우와 물고기가 있냐 여기는 돼요 형님 프로그램 돼요 아 돼요? 이제 돼요 돌아왔어요 서버 이거 뭐냐 이거 지인분이 지금 현재 상황 상황이었대요 한시간 전 에코 이블린 자크 자쿠 붕.. 붕어가 있냐 왜 길거리 너 먹어도 돼요 뭐있지 붕어가 있네 아 시빌 시빌 시빌을 가져가셨다 뭐가 재밌네 뭐있지 탑에 티모할까? 시빌한테 뭐가 카운터리야 칼리스타 한번 내보실래요 아 저 칼리스타 진짜 못해요 똥이에요 똥 에쉬 까까까 칼리스타 에쉬 에쉬 에씨 아뽀 내가 요즘에 진짜 안해가지고 아까 이렐리아 배우긴 했는데 시청자들한테 아니 형 이렐리아 보다는 아리가 더 쉽고 직관성 있을거야 고구마 고구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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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왕랑 레나타 레나타랑 어울리네 고구마 고구마 옆에 룰루 있으면 세집니다 친무에인도 좋습니다 저는 아 저 룰루 못해요 친메인도 좋아해요 친메인도 좋아해요 친메 한번 쉬어요 계속 안맞아서 못하겠어 열 받아서 못하겠어 열 받아서 못하겠어 열 받아서 자신감있는걸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라띵러스 정답 말자하 이거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말자하지 말자하 말자하 어 저 말이 나오셨네 이거 안돼 그건 현명한게 어 친무웨 필리신? 아 탐리신 좋지 이거 이렐리아로 어 됐다 아래로 되어있네 탐리신이면 상대 올라프나 이런거 친메인도 내려주마 내가 변해드리께요 그럼 올라프만 변해봐 탐리신 좀 다녀오겠습니다 탑리신? 스웬을 밴하네? 그러면 러블이나 뭐하나 살겠는데? 오른을 밴했어 러블하면 되겠네 근데 소목이 뭐할지 모르겠네 소목 소목? 모대하나? 모대는 모대 타베시 타베시 아~~ 냥이 시비르 룰루룩 시비르 유미? 시비르 유미면은 시우잖아 사실상 근데 자크가 있어가지고 근데 뭐 앞라인부터 녹이면 되니까 뒷라인 그러면 런블로 지질까? 지져 밸런스 좋네 AD AP 밸런스 냥이 알리스타 알리스타 어때 알리 어때 레오나 어때 레오나 아 레오나기 딱 던지면 꺼지니까 날라가기 밀어내기 그리고 라인전은 고통받고 라인전은 좀 고통받는 대신 라인전은 괜찮아 아 아니 저거 할께요 그.. 뭐합니까 힐 패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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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제이스 제이스 엘스는 또 저기 이니시가 자크밖에 없어 니가 밀면 아무것도 없네 좋다. 근데 참고로 그.. 그것만 하면 되잖아? 그걸 못해.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 우리 인베 가십시다, 인베. 자크 밀어내면 되면은 자크바닥은 무조건 필승이겠죠? 어떻게 안 되죠? 근데 이거 시비르 날라갈 때 W 맞고 쿵하면 시비르 그거 벗겨지잖아. 네, 맞아요. 벗겨져요. 날아가는 거에 벗겨지고 쿵에 W, Q를 빨리하면 안 벗겨지고 적당한 스피드. 그냥 W를 그냥 받고 나중에 하면 벗겨지고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시비르가 그걸 알고 또 안 키면 밀려나고 그쵸. 참 나. 밀당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W를 일단 해버려야 되나? 편라기씨가 하십쇼. 알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호방하게, 호방하게! 아, W 퀴하면 무조건 벗겨짐? 코구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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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들긴 They're in 코구멍은.. 코구멍은 Soviets 코구멍은.. 코구멍은 오 Tikun 코구멍은界의 코구멍에 연락이 아 영차 무서워가지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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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노 고마워 영차 야야 피하네 이게 싸우고 역시 기술이 많 블루팀 1대0 1대0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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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걸렸어 다걸렸어 다 스킬서버는 쪼쪼았고 아 동심 못차리죠 ㅋㅋ 이블링검젤 ㅋㅋㅋㅋㅋ 쉐도우복싱중 오늘 퇴전 미치셨는데 나도 웃쫌 어쩔데 없는 마디 쓸데없는 것 같애 보자보자 보자기 보자보자 보자보자 근데 가자아이 달려간다 아까 있어야 만나보네 웡커였구만 아까 있어야 만나보네 냥이 냥이 타기slur2 과자 잘 못먹었네 스탠르 킹밖에 안해 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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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고기 퇴 침 퇴 퇴 침 퇴 오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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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That was crazy, 맨! That was crazy! 침! 한데! 하! 하! 예스! 이래서 영어 공부를 하셨군요 오 이 기자가 대단한데? 헤헤 하! 하! 피아보 하! 하! 아! 아! 딱딱딱딱 하! 얼쓰! 얼쓰! 나 왔다 들어갔다! 나 왔다 들어갔다! 오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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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볼! 패시볼! 이멀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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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힘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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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멀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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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 까비까비! 자! 우리 3렙! 곧 3렙! 좋아요! 느리게! 퇴! 침! 한 대! 두 대! 퇴얘! 오케이! 오케이! 침! 뱉어주고! 좋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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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유미 mad terry! 마나도 없어! 자! 갑니다! 강fit 시작! 나이스! 유미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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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ipt! 유미! 탈리타는 참지 않아 아싸 30원 내꺼야 30원 맵 안보죠? 맵 안보죠? 두 명도 안봤죠? 안봐버렸죠? 누느라 바쁘죠? 누느라 바쁘죠? 까버려야겠다 뭐야 탑 겁나 파네? 탑 탑 탑 탑 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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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해요 사소해 사소합니다 사소합니다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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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 아니에요 오디오 괴물이 돼요 침청맨님 저희 아주 좋아요 오디오 박살내고 있는데 진짜 아 근데 탑 군이 조금 힘들구나 아이 괜찮습니다 조금 힘들어 별일 아니에요 사소합니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아픈데 없습니다 아래쪽만 가세요 위쪽 안와도 됩니다 원래 탑은 고독한 법이에요 고독하구만 안 보입니다 바텀 안 보입니다 바텀 아 귀여워 아이씨 고구멍 고구멍 귀엽다 고구멍 도시에 들어가 있으면 못 오죠 근데 뒤에 왠지 자꾸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젤리 냄새나거든요 살짝 단내가 여기까지 나기네 오오오오오오 단내나요 단내납니다 단내나요 errors 아뇨네 다만 어어 잡고 잡고 오오오오오오오 열헤헤 푸멍 나도 친구 있다구 재광 sheet 믿고있었다고요 친구있다구 캔슬 못하신다면서 바로 캔슬시켜버렸네 바로 캔슬해버리고 아주좋아요 자 뭐지? 어 먹는다 먹는다 손 넘어 손 넘어 혼내줄까요 한번 둘이서? 안돼 안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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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럼 우리가 손 넘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우리 손 넘을 뻔했다 손 안넘어야지 안넘으면 되지 먹지말라고 있는거지 용 다음거 먹으면 되지 다음에 욕먹자 아 근데 라인이 개똥이긴하다 아 계속 이게 저기 생기니까 저쪽이 뭐 해주겠죠 CS먹는데면 일단 되게 집중하고있어요 좋아요 아 귀여워 멀어간다 근데 일단 밖에 비가 엄청 오긴하거든요 불일보 불일보러갔는데 진짜 쏟아져 내리던데요 나 지금 열받았어 비가 진짜 쏟아져 내리네 좋아요 아 아까 그 붐에랑 안 튕겼으면 네 렌즈 안돌렸을거고 그럼 몰랐을텐데 어쩌다보니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오떼는 먼저 가라는데 상대보고 OPGG가 골라졌나보다 짐 뱉는다 자크 미드 있어요? 네 자크 미드 안보인다 바텀 게임 졸렬하게 한다 라인 안민다 기준 라인 안민다 바텀도 안보임 바텀도 안보임 바텀도 안보입니다 지금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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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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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나도 가야되나? 제이스 죽는다 자크부터 왔어요? 알아서 잤겠지 뭐 라이스 여기 포 왔어요? 들어가있기 상대 무섭지 상대 너무 무섭지 상대 너무 무섭고 무섭고 무섭지 너무 무섭지 너무 무섭지 근데 쪼는 기색이 아닌데 쪼는 기색이 아님 뭔가 뒤에 살짝 있는다는 느낌? 근데 미드에 자크 있었습니다 뒤에 아무은 없긴합니다 자크가 블루 먹고 아래 있을거 같은데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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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위에다 와드 나와실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전투력 상실일거 고고고 아유 오오오오오오오 으흐흐흔 좋읍꺄 잠깐 더..잠깞아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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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에헤..젤리젤리옶다 너무 킹받 BO 우와 뭐야 얘는 저거 이쪽으로 안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오는 어 여기 자크다 미드 자크 미드 자크 있으니까 집 갔다 오겠습니다 매우고를 썼는데 계속 왜 이렇게 뻑댕이가 나 가는중 어깨뜨뜨뜰 시청자가 좋고나요 감사합니다 살시타요 어어 궁극계 센스 주 одним 취미는 궁극스 굿 제이스 갔다 유미는 킹봤쥬?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못하고있쥬? 텐션이 저기는 뭐 밑에 똥네 장난 아니네 그때 그대가 아파 아파 제이스 안보인다 먹어주세요! 나이스!! 앙 앙 죄송죄송 한번 타겠습니다 잡아줄꺼지? 바텀 안보입니다 제이스부터 잡는게 나었듯 나이스 하하하 라인 냅두면 되고 아깝다 라인 먹어도 되겠다 잡았구나 킹바쥬 탑에 자크있다 자크 탑에 있고 부셔버릴까요? 부셔버리고 웨이븐 버려 안웨이븐 버려둘 와드는 여기다가 놔야지 와드 여기다 놔야지 아 잠깐만 채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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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세요 나이스 인거지 인거지 최근인 박치기할때 여기 있어야됩니다 함부로 쓰는게 아니에요 여기 여기 박치기할때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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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오겠다 돼서 날라온다 날라온다 pot 채팅 수빈 키팅 보인다 내가 기계를 잡았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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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안보입니다 미드 안보여 아 기다릴걸 시비를 녹음이기네요 한번 더 가압됩니다 이거 잘못썼어 잠깐 먼저 뽑을게요 누가 있나? 아, ok, ok 나 마너 없는데? 아, 1차트입니다 제가 맞을게요 저거 남긴거라고 침 뱉는 중, 침 뱉는 중 침 뱉는 중 퇴 퇴 퇴 나도 왕 칠거 왕관왕관이 haven't 이거 돈도 드셰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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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sintatell expected 동 dni 다시 나이스 빼벨 저케 errors 왕관왕관왕관왕관왕관왕관왕 돈도드세 돈도드세 머니머니머니머니머니 아뇨 돈 다 드세요 양보 오늘 내가 더 주는거 아냐 이러면 달다 너무 달다 이거 레벨이 딸이잖아요 나이스 카메 자크 난 이것도 민다 내가 길을 알아 미드 한번 가야겠다 미드 미드에 다녀오십쥬 직갔다오시면 돼 미드 한번 들렀다 데려갈게요 좋아해요 R이 직가네 저 갈게요 강떼 한 대 치려고 합니다 계속 공격속도 너무 빠르다 에이스 탈라진 오오 콩칸 차아 따움 콩 아아아아아아 야 젤리젤리 아아아아아아 산산산산 나이스 다 뭐야 벨결없죠 큰일이 발생한거 같습니다 장군 별일없어 별일없어 장군 별일없습니다 아무도 죽지않아놨습니다 뭐야뭐야 피지컬 헤헤헤 헤헤헤헤헤헤 천난척하기는 나이스 공목채님 컬 헤헤헤헤 아까 렌즈 둘러서 이렇게 하는거죠 뒤에 이상한거 있어 토탈까지만 와 별거 없잖아 살리지 말자 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 기생충 기생충 1 플러스 1 말자한테 가야지 피지마다 나도 놀아줘라 나도 놀아줘요 놀아줘 오 되게 세졌어 어 자꾸 아 유쾌해요 상대 자크 암흑도 안하고 있다 암흑도 안하고 있다 상대 자크 화가 많이 났다 한 번 더 고고고 소주형은 죽는다 어 뭐야 왜 그거 안 돼 소주형은 W에 한 번 벗겨지지 않나 네 쉴드 그쵸 아 기다렸다 해야되나보다 아 1촌가라 1초래 1촌 우리 소주형은 정글이 밉다 하나 배웠으면 됐지 뭐 우리 소주형은 정글이 밉다 자크가 여기 있습니다 자크가 뛰었다 아 아리는 알아서 사나가세요 아 고고고고 고고고 시비를 미드에 갈수도 있다 보세 왔다 시비를 그러면 나는 미드로 간다 아 아 이동기야 어 제일 쏟았어요? 저도 가고 있어요 타면 되나요? 오오오 소주형한테 침 뱉는다 우리 소주형 킹 받는다 우리 소주형 킹 봤쥬 킹 봤쥬 소주형 나 많이 났쥬 마나가 너무 없어서 못하겠어 저는 집에 가야겠습니다 아 마나가 너무 없다 마나가 너무 없는 거라 수화파님 아프다 잔인하다 이번 게임 와 오오오오활 야 이거 너무하는데 이번 판은 좀 너무 잔인하다 너무하다는 거 아시나 아 너무 잔인하다 숨어있다가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아시나 뭐야 이거 아 다군 형님 돌아가신다 아 이골라이저 파일 돌아가셨다 아 돌아가셨다 탑이 너무 맛있어 보이긴 한다 제가 군 뺐습니다 고철덩어리가 되버리셨다 제가 군 뺐습니다 좋아요 선 넘었다 가고 있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Let's get in! Let's get in! Let's get in Let's get in 람보 난 테일 돼요 한테일이 많이 올라가네 나는 콧구멍 못본지 한 백년 된것 같다 코그모랑 언제 알리사랑 만나냐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안는다고 했다 저 실드 베낀다 못베꼈다 자크는 저기서 뛰고 싶다 또 박으면 된다 계속 와드한다 실드 베낀다 베낀다 실드 게임 메시자 여러분 와드를 지우면 된다고 했다 텐션이 너무 높다고 한다 시청자분들 여기서 놀고 있다 죽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죽었다 까불면 죽는다 아리 빨대 뚝뚝뚝뚝뚝 제압이 아 이거 풀었어 풀 쓰라고 해서 죽었어요 알았을거야 너무 아프다 불 지진다 소주영이 안무 빙을 쳤지만 내가 너무 강했다 소주영이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거 아시나요 우리 텐션이 너무 높다 보트 불로 지진다 당군이 형님 침 뱉는다 침 뱉는다 침 뱉는다 침 뱉는다 침 뱉는다 침 뱉는 침 뱉는다 우리 유미가 있으니까 침 뱉가가게구를 가야겠구만 침 뱉는다 망가계고 가는거 너무 좋다 뭐해요 나도.. 나도 망가계고 가야겠다 아닌데 나 이거 덤블돌끼 덤블돌끼 나는 덤블덤블블블블블블블블뀩 가시가보 가시가보 가야겠다 생각했다 그거 한번벗기면 되요 한번만 아.. 미가열 아 나 미가열 가야겠다 미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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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니깔 가면 만저 pół 빼주자 코구모 짐 뱉는다 코구모 짐 뱉는다 다음에 뱉는다 제이슨 제이슨은 글쎄고 무섭다 솔직히 나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다 여기서 해주셔 ACS!!!!!! 죽었으면 달려간다 폭탄 발차! 개피다 피가 없다 너무 없다 피가 알리스타 박치기 한다 나이스 알리스타! 알리스타! 주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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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침! 주벅! 주벅! 텐션이 너무 호방했다 우리 나 너무 아파 여기서 샌드위치 당해버렸다 판테온 지금 전력 70%이상 빠짐 규총이 터진다고 한다 시청자분들 터질 수 밖에 없다 자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벗기기 벗기기 쉴드 벗기기 와우 와우 타락 탁 탁 탁 탁 야 다 피한다 다 피한다 어 뭐야 아이씨 형님 저런거 구무로 매형 맞추시면 제가 잡아드리게 나도 나도 멀리서 지원 도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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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싸움 안나겠네 맞아주고 맞아주고 바크 없는데 바크 미드에 있는데 뭐지 안 도는데 바텀 드셔야 되는데 바텀 왜 이렇게 막힌다 아깝다 바텀 백만마리 바텀 백만마리 바텀 이차 밀죠? 바텀 이차 밉시다 미드에 바텀은 이차 푸시할게요 semester 여기 시아 먹어 놨으니까 제가 미드에 있을게 이차 푸시 이차 푸시 소주영 거기 있을 줄 알았다 냄새난다고 했다 소주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나 뒤에 있어야 돼 뒤에 소주영 여기까지 냄새 났다 소주영 빼라 소주영 빼라 소주영 안빼면 문 닫아 어 어 어 어 뒤에 있어야 돼 뒤에 오케이 오케이 엉덩이 흔들어 본다 런블 쪽으로 가겠다 바로 지우고 열받쥬 어? 이꼴라이저 파일 도도도도도 맞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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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죽여버렸다 너무 잔인했다 방금 너무 잔인했다 우리 나 피가 안달았네 나를 안때렸나봐 괜히 궁쌌네 오늘 쓰셔서 피가 좀 안난거 아닐까요? 깡 아 저거 안돌아가시네 살리는거야? 부다죽는거 아니야? 1 플러스 1이다 소주형한테 신 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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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불 아 나 잘못 밀었는데 진짜 집에 갔다오겠습니다 넘불이 궁이 빠져버렸네 더욱 더욱 거대해졌다 안돼 정권아 안돼 어? 뭐 뭐 살아해 멈춰 종수야 왜 아 의중아 왜 긴장감조성한거야? 아 나 나 연가시가 들어갔나? 뭐 갑자기 왜갔지? 나 타워쪽으로 왜 왜 들어왔지? 자석인가? 아 미안 미안 너무 자석 아 미안 오랫동안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깨고나서 종수가 있는줄 알고 슈트백 깨야겠다 12등 흰선 어구 houses 아구 모모 아구 아 안죽을뻔했는데 아아 어 살았네? 다 죽일뻔했는데 죽었어요 아니 근데 저 살았네? 자쿠가? 아 아쉽다 아 죽었네 여기가 잔인해 잔인한 사람 호방하게 들어가서 죽여버렸다 호방이 강하다 그냥 가만히 움직이면서 다다다다다 뱉었는데 어떻게 죽였네 난 가요 난 가요 카지마시오 네 롤입니다 난 가요 몰라요 카지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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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달려가고 슈 하지만 멍이다 일단 여기있거든요 한참 멀기네요 어 이퀄라이 사파이어 카지마시오 죽여 had 까비 근데 나 계속 죽네 또 죽었네 원래 코그모는 죽어야지 패시브도 활용이 되고 잡곡맨 패시브를 잘 쓰는게 이해도가 높은거지 그치 코그모는 그렇게 하는거지 죽기살기로 포그모 죽는다 죽고자하면 살고 드래곤 드래곤 살고자하면 죽는거고 살고자하면 죽을것이니라 죽기 싫다하지만 근데 딜 엄청 장난아니다 폭탄 딜이다 치고 있을까요? 예 치고 있겠습니까 선생님들 코그모 예 바퀴 온다 여기 스킬하려고 오게 자크오면 자크오면 내가 내 궤도에서 기다리고 있겠음 막음 내가 궤도 날라오면 궤도에서 막음 패슬각을 저고 오겠습니다 예 지나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음 지나가면서 휴하고 날아가거든 날아오면 글러브로 잡음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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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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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견수 같았어 괜찮습니다 중견수 치 뺏기 여기있나? 여기있나? 아닌데 어디갔어 여기있다 알케 바론가? 바론가? 맛있는 바론 먹고 있나? 아 아닌데? 어 여기 뒤에 있다 저 죽었어요 아씨 에이스다운 에이스다운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네 진짜 아 트롤했다 방금 나 나 스킬을 어디다 쓴거야 내가 살려줘 내가 살려준다 내가 살려준다 내가 살려준다 내가 살려준다 못살릴수도 있고 못살릴수도 있고 살릴수도 있고 오우창 오우창이네 점프 스팸 없어 플래시 없습니다 가자아이 자 두가자아이 이번엔 플래시가 있다 내가 힐함 옆에서 힐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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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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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일찍 아 잠깐만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중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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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죠 오케이 중견수 나 강하다 깡패다 나 죽지 않는다 중견수 플라이 하하하하 최고의 칭찬 최고의 칭찬 안쳐줘 꼬리 흔들기 엉덩이 실드 바뀌기 굿 어후 가야지 고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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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먹어야겠네 흐헤 오리 흔들기 쉐키쉐키 고기 심지어 시원하게 끝 시원하게 꼬방하게 갑시다 저이 끝냅시다 끝냅시다 알리스 때문에 머리털 다 빠졌네 자크는 원래 머리털이 없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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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있기 나 혼자있기 여기 유미 유미 유미가 봤네 혼자다닌다 선 넘었다 혼자다니는 선 넘었다 유미 죽었다 꽝 꽝 꽝 꽝 깡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도 비비고 끝냅시다 게임 끝내러 가고 게임을 끝내러 가고 게임을 끝내러 가고 끝냅시다 아 나 힐 계속 들어가네 개꿀이네 호방하다가 엄청 아 그거 한번 찾아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서 네 호방하다 호쾌하다 판테몬 죽어서 딜 전력 70% 감소했는데 안되네 아 네네 각도로 틀었네 어 외롭게 외롭게 디보이식 파이팅 ㅋㅋㅋㅋ 으어어어어어어어 thighs 이또ㅎㅎ 두려워 찍는게 치는거치 퇴퇴퇴 침 뱉는다 자 고구모 근데 방금 어떻게 이겼냐? 저는 그 화면 돌아가가지고 못봤어요 화면 돌아가서 왜 잡은지 몰라 사실 그래서 리액션이 없었어 고구모 엉덩이 흔든다 좋다 좋다 게임 이겨버렸다 호방하다 의기가 장하여 작은 일에도 거리낌이 없다 호방하다 호방했다 시원하게 끝났고 오만딜 좋다 고구모 자 그러면은 이기고 가면 좀 그렇지만 가겠습니다 가야되기 때문에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경건아 가라 들어가십쇼 가겄다 아 일반에 쫄병정민님하고 직박이 형이 계시네 맞습니다 일단 올라갈까요 저희 예예 그 선생님들 그 저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집에 가야되서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하하하 오늘만 가보겠습니다 오늘만 또 날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날이잖아요 다음에 또 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쇼 수고하십쇼 수고하십쇼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형님들 저도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쇼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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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icket